목동 아가씨 어느 산기슬계 늙은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목동 아가씨가 있었습니다. 부모님이 들에 나가시면 아가씨는 양떼를 몰고 산으로 올라갔어요. 그래서 양들과 하루 종일 있다 보면 어느새 저녁이 되곤 했지요. 그런 생활이 조금 따분하긴 했지만 아가씨는 불평 없이 잘 지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양떼를 지켜보고 있던 목동 아가씨에게 웬 청년이 다가왔습니다. 청년은 환칠한 키에 몸도 튼튼해 보였고 얼굴도 잘생긴 데다 차림새도 아주 멋졌어요. 성큼성큼 다가온 청년은 대뜸 손을 내밀며 아가씨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아가씨 내 친구가 되어주지 않겠소? 아가씨는 부끄러워 얼굴이 빨개졌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부터 청년은 매일매일 아가씨가 있는 창기슬드로 찾아왔고 둘은 어느새 결혼을 약속하는 사이가 되었답니다. 하지만 아가씨는 부모님께 청년에 대해 말을 하지 못했어요. 고증을 들을까봐 걱정이 되었습니다. 결혼을 하기엔 아직 어렵거든요. 다음에 말씀드리면 될 거야. 부모님께 죄송한 마음이 들기도 했지만 청년을 향한 마음은 날이 갈수록 커져갔습니다. 결혼 약속을 하고 얼마 뒤 청년은 아가씨에게 자신의 집에 가서 함께 살자고 말했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함께 살고 싶다고 했어요. 아가씨는 청년의 말을 차마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 몰래 청년을 따라가기로 했지요. 청년이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을 업고 갈 테니 두 눈을 꼭 감고 내 등에 업혀요. 절대로 눈을 떠서는 안 돼요. 아가씨는 너무 황홀해서 두 눈을 꼭 감고 청년의 등에 업혔습니다. 그러자 아주 묘한 기분이 들었어요. 마치 바람을 가르며 하늘을 나는 것 같기도 하고 꿈속을 헤엄치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너무너무 궁금했지만 아가씨는 청년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발이 땅에 닿는 순간이었어요. 자, 이제 눈을 떠. 한 번도 듣지 못했던 거친 목소리에 아가씨는 번쩍 눈을 떴지요. 당신은... 아가씨는 그대로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아가씨 앞에 떡하니 서 있는 것은 멋진 청년이 아니라 커다란 콘도르였거든요. 콘도르는 독수리보다 더 사납고 무서운 새입니다. 게다가 콘도르가 사는 곳은 까마득한 절벽 아래에 있는 차디찬 동굴이었어요. 발 아래는 깎아지른 듯한 절벽 골짜기여서 도망칠 수도 없었지요. 정신을 차리고서도 아가씨는 몇 번이고 다시 기절을 했답니다. 동굴 속에는 썩은 짐승의 살점과 뼈다귀들이 나뒹굴고 있었습니다. 아가씨는 울다가 잠이 들고 깨어나면 또 울었어요. 콘도르는 사냥한 짐승을 아가씨 앞에 던져주며 요리를 하라고 명령했지요. 콘도르인 줄 모르고 청년을 사랑한 목동 아가씨는 자신의 어리석음을 후회하며 울음으로 하루하루를 보냈답니다. 동굴 안에는 맑은 샘물이 흐르고 있었는데 아가씨의 유일한 즐거움은 그 맑은 샘물에서 빨래를 하는 거였습니다. 샘물에 사는 작은 개구리를 친구로 삼고서 말이에요. 한편 아가씨의 부모님은 갑자기 사라진 딸의 행방을 몰라 눈물로 나날을 보냈습니다. 하늘로 솟았니 땅으로 꺼졌니 제발 살아만 있어다오. 어머니는 딸을 찾아온 산을 헤매었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어떤 나무 옆을 진할 때였어요? 작은 새 한 마리가 어머니의 머리 위를 뱅뱅 돌더니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누군가의 따님이 동굴 속에서 울고 있다네. 어머니는 새의 말에 약이 올라 돌멩이를 던지며 소리쳤지요. 딸을 잃고 슬피 우는 게 보이지 않느냐? 그런데 새는 돌에 맞고도 달아나지 않았습니다. 그러고는 또 울었어요. 어머니는 뭔가 이상한 생각이 들어서 새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새야 혹시 내 딸이 있는 곳을 알고 있니? 그렇다면 제발 좀 알려다오.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며 부탁하자 작은 새는 어머니의 어깨에 포르르 내려와 앉았습니다. 그러고는 맛있는 음식을 달라고 했지요. 어머니는 가지고 온 꿀물을 얼른 나눠주었습니다. 작은 새는 아주 맛있게 꿀물을 먹었답니다. 제가 당신의 딸을 데리고 올게요. 작은 새는 그 길로 헐헐 날아 아가씨가 있는 동굴로 갔어요. 그리고 아가씨에게 어머니 이야기를 했지요. 아가씨는 어머니 소식을 듣고 눈물을 펑펑 흘렸답니다. 작은 새야 제발 나를 부모님께 데려다다오. 작은 새는 고개를 끄덕이고는 샘물에 사는 개구리에게 부탁했지요. 개구리야 콘도르가 오거든 아가씨로 변해 샘물에서 빨래를 하고 있거라. 혹시라도 콘도르가 눈치를 채거든 얼른 물속으로 숨어버려. 알았지? 개구리는 흔쾌히 그 부탁을 들어주었어요. 작은 새는 어디서 그런 힘이 나왔는지 아가씨를 매달고 집으로 데려다 주었답니다. 딸에게서 그동안의 이야기를 모두 들은 부모님은 서로 부둥켜 안고 딸이 살아 돌아온 것을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작은 새가 다급히 말했어요. 기뻐할 때가 아니에요. 고 콘도르가 딸을 찾으러 올 거예요. 그러니 딸을 꽁꽁 숨겨두시고 제가 시키는 대로 하세요. 작은 새는 큰 독에 펄펄 끓는 물을 담아두고 두꺼운 담요를 준비하라고 일렀습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아주 매운 고춧가루를 달라고 했어요. 잠시 후 작은 새의 말대로 콘도르가 멋진 청년의 모습을 하고 아가씨의 아가씨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작은 새는 잽싸게 청년의 눈에 고춧가루를 뿌려 앞을 보지 못하게 한 다음 청년을 안으로 끓여들였어요. 어머니의 작은 새가 시킨대로 청년에게 두꺼운 담요가 덮인 독 위에 앉으라고 권했습니다. 여기서 잠시만 기다리면 딸을 만나게 해주겠소. 앞이 잘 보이지 않는 청년은 어머니가 안내하는 대로 독 위에 털썩 앉았답니다. 그 순간 콘도르는 뜨거운 담요와 함께 펄펄 끓는 독 속으로 퐁당 빠지고 말았지요. 그 뒤로 목동 아가씨는 사랑의 아픔을 잊고 부모님과 함께 오래도록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마녀공주 이야기 옛날 페르시아의 어느 왕국에 왕자만 일곱을 둔 왕이 살고 있었어요. 왕의 소원은 예쁜 공주를 얻는 것이었습니다. 왕은 열심히 기도했지요. 그 정성에 하늘이 감동했는지 왕은 얼마 후 공주를 얻게 되었답니다. 왕은 큰 잔치를 베풀어 온 백성과 함께 기뻐 했습니다. 그리고 공주를 금이야 오기야 애지중지 키웠지요. 공주가 태어나고 여섯 달쯤 지났을 무렵 하루는 산책을 하던 왕이 우연히 궁궐 외양간에 들렀습니다. 그런데 가축이 훌쩍 줄어든 것 같았어요. 거참 이상하다. 이웃나라 왕에게 선물 받은 말도 안 보이고 왕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그리고 며칠 동안 지켜보기로 했지요. 가축수를 세워놓고 매일매일 확인을 하면서 말입니다.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또 줄었네. 그런데 이상하게도 하루하루 지날수록 가축이 점점 줄어드는 겁니다. 왕은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어서 왕자들 중에서 가장 용감하고 똑똑한 막내 아흐마드를 조용히 불러 말했습니다. 마드야 참으로 괴이한 일이 있구나. 얼마 전부터 외양간의 가축이 자꾸만 줄어들고 있어. 도둑이 되는 게 틀림없는 것 같다. 내가 지키고 있다가 가축도둑을 잡아주렴. 예 온 궁궐이 깊은 잠에 빠진 듯 고요한 밤 마드는 외양간으로 가는 길목을 지켰습니다. 졸음이 쏟아졌지만 그럴수록 두 눈을 더 크게 떴어요. 하지만 밤이 깊어도 도둑은 모습을 나타내지 않았습니다. 마드는 눈커플이 점점 무거워졌어요. 눈이 저절로 스르르 잠기려는 순간 공주의 방문이 딸깍 열렸습니다. 마대는 눈을 번쩍 떴지요. 그런데 돌도 대지 않은 아기 공주가 엉금엉금 기어나오다가 갑자기 벌떡 일어서는 게 아니겠어요. 그러더니 순식간에 사악한 마녀로 둥갑을 뺀습니다. 귀하운 아기 공주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답니다. 더욱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어요. 마녀가 된 공주가 외양간으로 가더니 양이며 돼지며 가리지 않고 세 마리나 꿀꺽 삼켜 버리는 겁니다. 마대는 재빨리 뛰어나가 마녀를 향해 칼을 휘둘렀습니다. 하지만 마녀는 손가락만 조금 베었을 뿐 날렵하게 몸을 피해 유유히 외양간을 빠져나갔습니다. 그라고는 다시 아기 공주로 변해 방으로 들어갔지요. 마대는 날이 밝자마자 왕에게 지난 밤에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아버님 아기 공주는 사람이 아니라 사악한 마녀입니다. 더 큰일을 당하기 전에 어서 공주를 죽여야 합니다. 내가 간밤에 너무 피곤하여 헛것을 본 모양이로구나. 그렇다고 해도 동생을 마녀라고 하더니 그래서 어찌 오빠라고 할 수 있겠느냐. 아무리 말해도 왕은 어린 공주에게 사랑을 빼앗길까 봐 마드가 샘을 내는 걸로 여겼습니다. 왕비와 다른 왕자들도 코빵귀를 뀔 뿐이었지요. 마드는 고민에 빠졌어요. 자기가 자기가 정말 잘못 본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왕비의 품에 안겨 젖을 빨고 있는 공주의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보았어요. 그런데 자세히 보니 공주의 손가락에 상처가 있는 게 아니겠어요? 마드는 공주를 노려보았습니다. 그러자 공주가 궁궐이 떠나가라 울어대는 겁니다. 왕과 왕비 왕자들은 호대갑을 떨며 마대를 공주의 곁에서 밀쳐버렸어요. 이렇게 예쁜 공주를 마녀라고 우기려거든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지거라. 급기야 마드는 궁궐 밖으로 내쫓기고 말았습니다. 마드는 자신의 아끼는 개 세 마리만 데리고 길을 떠났어요. 몹시 영리하고 남다른 능력을 가진 개들이었습니다. 마드는 이리저리 사막을 떠돌다가 지쳐 그만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다가 앞을 보지 못하는 두 아가씨의 도움으로 겨우 목숨을 구하게 되었어요. 그날부터 세 사람은 서로 도우며 온우이처럼 지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마드는 문득 부모님과 형제들의 안보가 궁금해졌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무심했던 자신이 원망스러울 정도였어요. 하지만 앞을 보지 못하는 두 아가씨를 두고 떠나는 것도 마음에 걸렸습니다. 생각 끝에 마드는 개들과 두 아가씨를 두고 개들에게 아가씨를 부탁하고는 혼자서만 길을 떠났습니다. 만약 내게 위험한 일이 생기면 개들이 크게 짖을 거야. 그러면 개들이 달려와 나를 구할 수 있도록 보내줘. 두 아가씨에게 이렇게 부탁을 하고서 말입니다. 두 아가씨가 마련해준 말을 타고 길을 나선 마드는 쉬지 않고 말을 달렸습니다. 그러고는 궁궐에 도착하자마자 제일 먼저 부모님을 찾았어요. 아버님 어머님 하지만 어디에도 부모님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형제들의 모습도 찾을 수가 없었지요. 궁궐은 아예 사람이 살지 않는 것처럼 썰렁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쪽에서 제법 자란 공주가 반가운 얼굴을 하고서 다가오는 겁니다. 어머 오라버니 이제야 돌아오셨군요. 공주는 상냥하게 웃으며 마드에게 가진 아양을 떨더니 마드의 말을 쓱 훑어보며 말했습니다. 오라버니 말이 몹시 지쳐 보여요. 제가 강가로 데려가 물을 먹이고 올게요. 그래 그렇게 하렴. 마드는 궁궐을 좀 더 자세히 살필 요량으로 허락했습니다. 공주는 얼씨구나 좋다고 말을 끌고 가서 단숨에 잡아먹었지요. 본색을 드러낸 겁니다. 궁궐을 둘러보던 마드는 공주의 공주의 탈을 쓴 마녀가 궁궐 안의 사람들을 모두 잡아먹은 걸 알고는 서둘러 떠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이미 한 발 늦었어요. 말을 잡아먹은 마녀가 마드를 잡아먹으려고 달려오고 있었거든요. 마드는 허겁지겁 나무 위로 올라가 개들을 불렀습니다. 마녀의 입으로 마드가 막 들어가려던 찰나 먼 사막에서 두 아가씨를 보호하던 개들이 번개같이 달려왔어요. 그러고는 미친 듯이 마녀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그렇게 목숨을 건진 마드는 부모님과 형제를 모두 잃은 슬픔을 이겨내고 두 아가씨와 세 마리 개와 함께 서로 돕고 의지하며 살았답니다. 도깨비와 장사꾼 옛날 일본의 어느 마을에 장사꾼이 살았습니다. 장사꾼은 돈을 모으기 위해 부지런히 장사를 했어요. 하루는 장사꾼이 소 등에다 고등어를 잔뜩 씻고서 길을 나섰습니다. 자, 오늘은 저 산 넘어 마을로 가볼까? 장사꾼은 소를 몰고 산 속으로 들어섰답니다. 고개를 넘고 또 넘었지만 마을은 너무너무 멀었어요. 이제 마지막 고개만 넘으면 되니까 힘을 내자. 장사꾼은 소의 엉덩이를 힘껏 내리 쳤지요. 마지막 고개는 높기도 높았지만 사람이 잘 다니지 않아 길이 몹시 험했습니다. 안이 으스스할 정도였어요. 나무는 축 늘어져 귀신이 머리를 풀어 해친 것 같았고 수풀은 우거져 금방이라도 무언가 툭 튀어나올 것 같았습니다. 장사꾼은 식은 땀을 줄줄 흘렸답니다. 그런데 막 고개를 넘어서려고 할 때였어요. 이봐 고등어 한 마리만 줘. 얼굴 가득 하얀 분치를 한 산 도깨비가 나타나서 앞을 턱 가로 막았습니다. 장사꾼은 무서워서 얼른 고등어 한 마리를 휙 던져 주었어요. 그러고는 얼른 도망치려고 했지요. 그런데 산 도깨비는 눈 깜짝할 사이에 고등어를 꿀떡 삼키고는 또 손을 내미는 겁니다. 이봐 고등어 한 마리만 줘. 장사꾼은 부들부들 떨며 또 고등어를 집어 던졌습니다. 산 도깨비는 고등어를 받자마자 또 한 입에 꿀꺽 그러고는 또 이봐 고등어 한 마리만 줘 하는 겁니다. 장사꾼은 고등어를 주고 또 주었어요. 그러다 그러다 보니 그 많던 고등어가 감쪽같이 사라지고 말았답니다. 자 이게 마지막이요. 마지막 남은 고등어를 집어던진 장사꾼은 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터덜 터덜 빈 소망 끌고 돌아갈 생각을 하니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요? 고등어를 잔뜩 먹었으니 물러날 줄 알았던 산 도깨비가 이제는 소를 가리키며 말하는 겁니다. 이봐 소를 줘 소를 줘버리면 장사를 할 수 없고 소를 주지 않으면 무슨 짓을 할지 몰라서 장사꾼은 어쩔 줄 모르고 발만 동동 굴렀지요. 그러자 산 도깨비가 버럭 고함을 치는 겁니다. 소를 주지 않으면 널 잡아먹겠다. 장사꾼은 생각할 것도 없이 소를 넙죽 주었습니다. 그러고는 걸음아 날 살려라 하고 도망을 쳤지요. 목숨이라도 건진 게 다행이다 싶어 마을까지 정신없이 뛰었습니다. 아이고 이제 살았다. 장사꾼은 커다란 연못까지 와서야 겨우 숨을 돌렸습니다. 그런데 글쎄 갑자기 뒤에서 낯익은 목소리가 들려오는 겁니다. 이봐 이번엔 내 차례야 널 널 귀를 돌아보니 글쎄 산 도깨비가 장사꾼을 쫓아 껑충 껑충 뛰어오고 있는 겁니다. 장사꾼은 허겁지겁 연못 옆에 있는 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나뭇잎이 다 떨어져 장사꾼의 모습이 연못에 그대로 비치는 장사꾼은 숨소리조차 내지 못하고 나뭇가지에 매달려 바들바들 떨고 있었어요. 헐레벌떡 쫓아온 산 도깨비는 연못에 비친 장사꾼을 단번에 발견했지요. 오호 여기 있었군. 장사꾼은 눈을 질끈 감고 나뭇가지를 힘껏 붙잡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일까요? 나무 위로 올라올 줄 알았던 산 도깨비가 연못을 헤집다 못해 연못 바닥에 머리를 박고 있는 겁니다. 그러더니 입을 쩍 벌리고 연못 물을 벌컥벌컥 마시기 시작했어요. 장사꾼은 이때다 싶어 나무에서 살금살금 내려왔습니다. 그러고는 어느 집으로 숨어들었지요? 누가 사는 집일까? 이리저리 집안을 살피던 장사꾼은 갑자기 불길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장사꾼의 예감대로 그 집은 산 도깨비의 집이었어요. 장사꾼은 서둘러 밖으로 나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쿵쿵 산 도깨비의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장사꾼은 할 수 없이 천상으로 천상으로 올라가 대들뽀 위에 숨었지요. 산 도깨비는 집에 오자마자 난로 위에다 떡을 굽기 시작했습니다. 떡 굽는 냄새가 솔솔 풍겨왔어요. 그런데 산 도깨비가 떡을 굽다 말고 꾸벅꾸벅 조는 겁니다. 장사꾼은 산 도깨비가 졸고 있는 사이 떡을 날름날름 다 집어먹고 말았답니다. 지붕을 엮은 억새로 콕콕 찍어먹는 재미에 흠뻑 빠져서 말이지요. 내 똥 누가 훔쳐갔어? 졸다 깬 산 도깨비가 불같이 화를 냈습니다. 장사꾼은 언급결에 이렇게 내뱉었어요. 불귀신 그랬더니 산 도깨비가 가만히 있는 겁니다. 산 도깨비는 이번엔 꿀물을 끓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또 꾸벅꾸벅 조는 겁니다. 장사꾼은 억새를 뽑아 꿀물을 쪽쪽 빨아 먹었답니다. 물론 또 다 먹어버렸지요. 퍼특 잠에서 깬 산 도깨비가 꿀물을 찾았습니다. 장사꾼은 이번에도 불귀신 불귀신 하고 속삭였어요. 에이 오늘은 되는 일이 하나도 없네. 잠이나 자야겠다. 그러더니 산 도깨비는 나무 뒤주 안에 들어가 드르렁 드르렁 코를 고라드기 시작했습니다. 그제야 장사꾼은 대들보에서 내려왔어요. 그런데 산 도깨비를 그냥 두고 갈 순 없었습니다. 언제 또 나타나서 사람들을 괴롭히고 잡아먹을지 모르니까요. 그래서 장사꾼은 산 도깨비가 자고 있는 나무 뒤주의 입구를 꽉 막아버렸답니다. 다시는 세상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말입니다. 사라진 귀신 옛날 중국의 어떤 마을에 살인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살인은 조용하고 아늑한 곳을 찾아다니며 책 읽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어느 해 여름 그날도 살인은 더위를 피해 호젓한 별장으로 가서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해가 지는 줄도 모르고 밤이 오는 줄도 모를 만큼 책에 푹 빠져 있었지요. 그런데 문득 어디선가 훌쩍 훌쩍 흐느끼는 소리가 아기 울음소리 같기도 한 아주 묘하고 으스스한 소리였지요. 게다가 잠잠하던 바람까지 가세해 덜컹덜컹 방문을 흔드는 겁니다. 갑자기 왜 이러지? 뭔가 깨름직한 일이 벌어질 것만 같았습니다. 그때 갑자기 방문이 벌컹 열렸어요. 등불도 꺼져버렸습니다. 사리는 온몸에 소름이 오싹 끼쳤습니다. 가만 이게 무슨 냄새지? 열린 방문 쪽에서 갑자기 쾌쾌하고 시큼한 냄새가 훅 끼쳐왔습니다. 섬뜩한 기운이 쓱 훑고 지나갔지요. 사리는 엉금엉금 구석으로 기어갔습니다. 그러고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고개를 숙였어요. 금방이라도 뭔가 툭 튀어나올 것만 같았거든요. 그때 방문 쪽에서 슬슬 소리가 났습니다. 그러더니 방 안으로 누군가 걸어 들어오는 겁니다. 뭔가 싶어 살짝 고개를 들고 보니 그건 바로 작은 귀신 이었어요. 아이의 얼굴을 한 귀신은 움푹 꺼진 눈으로 살인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아이 귀신의 뒤에는 빨간 옷에 검은 모자를 쓴 노인이 붙어 있었습니다. 노인은 허연 수염을 바람에 휘날리며 우는 것도 아니고 웃는 것도 아닌 야릇한 표정을 지으며 살인을 바라보았지요. 살인은 온몸이 떨려 왔습니다. 하지만 아무 일도 없는 척 정신을 차리고 자신이 지은 시를 한 줄 한 줄 외웠답니다. 조용한 방안에 오직 살인이 시 읍조리는 소리만이 나직 나직 울려 퍼졌어요. 아이 귀신과 노인 귀신도 꼼짝하지 않은 채 살인이 시 외는 소리를 가만히 듣고 있었습니다. 살인은 새벽 달기 울 때까지 꼼짝 않고 앉아서 시를 외우고 또 외웠지요. 귀신들이 얼른 돌아가기를 바라면서 말입니다. 드디어 첫 번째 달기 울었어요. 그리고 곧 두 번째 달기 울었지요. 그런데 달기 울자마자 귀신들이 갑자기 쪼그라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더니 희끄무레하게 날이 셀 무렵에는 아예 흔적도 없이 감쪽같이 사라져버렸습니다. 노인이 쓰고 있던 검은 모자만 남겨놓은 채 말이에요. 아니 어디로 갔지? 살인은 모자를 들고 이리저리 찾아보았습니다. 모자가 없다면 그저 꿈을 꾸었나보다 생각하겠는데 분명 살인의 손에 노인이 쓰고 있던 검은 모자가 들려 있었거든요. 살인은 그 길로 당장 별장 주인을 찾아가 자기가 본 것을 하나도 빼놓지 않고 설명했습니다. 그러고는 별장 주인에게 물었지요. 대체 이 집에 무슨 사연이 있는 겁니까? 살인이 꼬치꼬치 개무자 집주인은 마지못해 사실을 털어놓았어요. 이 집은 원래 명님이라는 사람의 집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수많은 죄인을 재판했던 사람이지요. 그런데 워낙 재판을 많이 하다 보니 억울한 누명을 쓴 사람이 덜어 있었나 봅니다. 어느 날 거기에 앙심을 품은 사람이 명님을 죽여 이 집 어딘가에 묻었답니다. 늙음하게 본 어린 아들 까지 함께요. 마을 사람들이 시신을 찾으려고 애를 썼지만 찾을 수가 없었지요. 결국 시신을 찾지 못한 채 그 위에다 이 집을 다시 지었습니다. 그 뒤부터 이 집에서 묻고 간 사람들이 귀신을 보았다고 했는데 다들 다들 며칠을 못 넘기고 죽고 말았지요. 그 귀신은 아마도 명님 부자의 원혼일 겁니다. 살인은 명님 부자의 시신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억울하게 죽은 명님 부자의 시신을 거두어 주고 싶었거든요. 여러 날 동안 마당 이곳저곳을 파헤친 끝에 살인은 마침내 마당 구석에서 해골 두구를 찾아 냈습니다. 살인은 두 해골을 관 속에 정중히 모시고 양지바른 곳에 묻어주었습니다. 그리고 해마다 정성껏 제사를 지내주었어요. 그 뒤로는 명님 부자 귀신이 다시는 나타나지 않았답니다. 뱀이 기어다니게 된 까닭 어느 깊은 숍 속에 사냥꾼이 살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가난한지 가진 거라고는 사냥 도구 몇 개랑 자루가 전부 였어요. 사냥꾼은 사냥꾼은 하루하루 사냥을 해서 먹고 살았는데 허탕을 친 날은 온종일 쫄쫄 굶었습니다. 이날도 사냥꾼은 사냥꾼은 사냥감을 찾아 숲속을 헤매고 있었어요. 사냥꾼은 사냥꾼은 덤불 사냥꾼은 구멍이 그 속에 고양이 이 그리고 뱀이 뒤엉켜 있는 겁니다. 사냥꾼은 저도 모르게 피식 웃음이 새어 나왔어요. 아니 어쩌다 너희 셋이 한 곳에 모여 있는 거니 사냥꾼이 쥐, 그리고 뱀이 뒤엉켜 있는 겁니다. 사냥꾼은 저도 모르게 피식 웃음이 새어나왔어요. 아니 어쩌다 너희 셋이 한 곳에 모여 있는 거니? 사냥꾼이 구멍을 들여다보며 물었습니다. 사냥꾼님, 그렇게 웃지만 말고 빨리 우리 좀 꺼내주세요. 안 그럼 우린 여기서 다 굶어 죽을 거예요. 저희 좀 구해주세요. 구해주시기만 하면 그 은혜는 반드시 갚을게요. 쥐와 고양이와 뱀이 어찌나 다급하게 조르는지 사냥꾼은 구멍 속으로 서둘러 나뭇가지를 넣었습니다. 먼저 뱀이 두 다리로 나뭇가지를 잡고 올라왔어요. 그때는 뱀에게도 두 다리가 있었거든요. 고양이와 쥐도 무사히 구멍을 빠져나왔습니다. 사냥꾼님, 정말 고마워요. 저희가 사냥꾼님의 소원을 드러드릴게요. 소원을 말해보세요. 사냥꾼은 설마 했지만 동물들이 하도 졸라 속는 셈치고 말했습니다. 난 결혼을 할 수 있을 만큼 돈이 있었으면 좋겠어. 하지만 너희들이 무슨 소로 그런 행운을 가져다 주겠니? 그런데 쥐가 생글거리며 대답하는 겁니다. 사냥꾼님, 저희가 그 소원을 들어드릴게요. 사냥꾼은 기가 막혀 동물들을 쳐다보았습니다. 그러자 고양이가 자신들의 계획을 말하는 거예요. 그 계획이란 왕의 보물창고를 털겠다는 겁니다. 난 훔친 돈으로 부자가 되고 싶지는 않아 사냥꾼은 펄쩍 뛰며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고양이가 말했어요. 왕의 보물창고에는 금은보화가 가득 쌓여있어요. 조금 없어져도 아무도 모를 거예요. 그리고 정 마음에 걸리면 다시 가난한 백성들에게 나눠주면 되잖아요. 듣고 보니 그럴 듯 했습니다. 그래서 사냥꾼은 마지못해 동물들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하고 동물들에게 자기 집을 가르쳐 주었어요. 하지만 몇 날 며칠을 기다려도 동물들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럼 그렇지 동물들의 말을 믿은 내가 바보지. 그러던 어느 날 밤 누가 오두막 문을 쾅쾅 두드렸습니다. 사냥꾼이 자다 말고 문을 열어보니 고양이가 커다란 자루를 들고 문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약속한 대로 금을 가져왔어요. 자루 안에는 정말 금이 가득했습니다. 고양이는 그렇게 날마다 자루 가득 금은 보아를 날랐어요. 쥐가 몰래 보물 창고에 구멍을 파고 고양이가 금은 보아를 물어다 날은 겁니다. 이제 오두막은 금은 보아로 가득 차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였어요. 얘들아 이제 그만 가져오너라 이것으로 충분해. 예 그럼 행복하게 사세요. 동물들은 인사를 하고는 숲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다음날 사냥꾼은 도시로 나가 큰 집을 사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베풀며 살았습니다. 그러자 온 나라에 사냥꾼의 소문이 퍼져나갔고 백성들은 왕관을 쓰지 않은 왕이라며 좋아했어요. 이쯤 되니 사냥꾼을 모함하는 사람들이 하나 둘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전하 이웃 도시에 사는 사냥꾼이 백성들에게 왕으로 징송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 녀석의 창고에 금은 보아가 그득하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전하의 보물 창고에서 훔친 것 같습니다. 이 말을 듣고 가만히 있을 왕이 어디 있을까요? 왕은 당장 사냥꾼을 잡아들였습니다. 네 이놈 그 많은 재산이 어디서 났느냐 당장 말하지 않으면 너의 목을 칠 테다. 그러다 사냥꾼은 벌벌 떨며 말했습니다. 제가 목숨을 구해준 친구들에게 받은 선물입니다. 그 친구들이 누구냐 이름을 대거라 하지만 사냥꾼은 친구들의 이름도 모르고 어디에 사는지도 몰랐어요. 이름을 대지 못하는 걸 보니 거짓말이 구나. 사흘의 시간을 주겠다. 그동안 친구들의 이름을 기억해내지 못하면 널 저영할 것이다. 사냥꾼은 캄캄한 감옥에 갇혀 죽을 날만 기다리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이 소문은 숲속에 있는 고양이와 쥐와 뱀에게도 전해졌어요. 이번엔 뱀이 앞장섰습니다. 뱀이 당장 궁전으로 가서 왕에게 하나뿐인 공주의 다리를 꽉 문 것입니다. 용하다는 의원들이 다 왔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왕은 공주의 병을 고치는 사람에게는 왕국의 절반을 주고 공주와 결혼시키겠다고 방을 내걸었어요. 그때 사냥꾼이 나서 뱀이 준 약으로 공주의 병을 고쳐주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냥꾼은 왕국의 절반을 갖고 공주와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게 되었습니다. 뱀은 그 소식을 듣고 은근히 질투가 났어요. 사냥꾼 혼자 모든 걸 다 누리니 배가 아파진 겁니다. 그래서 뱀은 왕에게 모든 사실을 덜어놓았습니다.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왕은 사냥꾼을 불렀어요. 너는 여기 있는 쥐와 고양이와 뱀을 아느냐? 예, 모두 저의 친구들입니다. 사냥꾼의 말을 들은 왕은 뱀을 노려보며 호통 쳤습니다. 친구를 배신하는 녀석은 죽음을 면치 못하리라. 그때 사냥꾼이 나서서 왕에게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전하, 제 친구를 살려주십시오. 저 뱀이 아니었다면 전 이미 죽었을 것입니다. 사냥꾼의 착한 마음에 감동한 왕은 이렇게 명령했대요. 뱀을 죽이지는 않겠다. 하지만 친구를 배신한 벌로 저 뱀의 두 다리를 잘라 숲에서 살게 하라. 다시는 친구를 헐뜯지 못하도록 말이다. 이렇게 해서 뱀이 다리가 없이 기어다니게 된 것이랍니다. 신기한 바위 인도네시아 남부의 어느 작은 마을에 쿤당이라는 소년이 있었습니다. 소년은 아버지를 일찍 여의고 어머니와 단돌이 힘들게 살았어요. 너무 가난해서 학교조차 다닐 수 없었던 쿤당의 유일한 놀이는 부도에 나가 오가는 배를 보는 것이었습니다. 때로는 선원들에게 재미난 이야기도 듣고 때로는 배 구석구석을 구경했지요. 쿤당이 열두 살이 되던 해였습니다. 태어나서 처음 보는 어마어마하게 큰 배가 부도에 머물게 되었어요. 나도 저 배를 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쿤당은 입을 쩍 벌린 채 큰 배를 보고 또 보았습니다. 그 모습을 본 선장이 쿤당에게 다가왔지요. 얘야 어머니께 허락을 받으면 배를 태워주마. 정말이세요? 쿤당은 당장에 달려가 어머니를 졸랐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하나밖에 없는 자식을 멀리 보내고 싶지 않아 허락해 주지 않았지요. 어머니 저도 제 꿈을 펼치고 싶어요. 쿤당은 몇 날 며칠을 졸은 끝에 어머니의 허락을 받아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큰 배를 타고 세계 곳곳을 다니며 살게 되었지요. 나이는 어렸지만 워낙 부지런하고 영리했기 때문에 쿤당은 선장과 선원들의 사랑을 듬뿍 받았습니다. 쿤당이 열여덟 살이 될 무렵 선장은 말린 쿤당을 양아들로 맞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선장은 배는 물론 엄청난 재산을 쿤당에게 물려주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쿤당은 큰 배에 새로운 선장이 되었고 어마어마한 부자가 되었어요. 세상에 부러울 것이 없었습니다. 갖고 싶은 건 무엇이든 가질 수 있었고 맛있는 음식은 더 이상 먹고 싶은 게 없을 정도였습니다. 젊고 똑똑한 쿤당은 아름다운 아가씨와 결혼까지 해서 행복한 하루하루를 보냈답니다. 한편 아들을 떠나보내고 근근히 목숨만 지키고 있던 어머니는 병들고 지쳐 나날이 시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불편한 몸으로 하루도 빠짐없이 기도를 올리며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렸답니다. 우리 쿤당의 앞날을 지켜주소서 쿤당은 이런 어머니를 까맣게 잊고 살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쿤당의 배가 수마트라 근처를 지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부인이 야자 열매의 물이 먹고 싶다며 배를 잠시 멈춰달라고 했어요. 순간 쿤당은 머뭇거렸습니다. 혹시라도 늙고 병든 어머니를 만나게 될까봐 두려웠거든요. 쿤당은 자신을 우러러보는 선원들과 부인에게 늙고 초라한 어머니를 보이는 것이 부끄러웠습니다. 다음 항구에서 멈추면 안 되겠소. 하지만 임신한 부인은 계속 고집해버렸어요. 시간이 많이 흘렀으니 날 알아보는 사람은 아마 없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며 쿤당은 배를 부도에 대었습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단번에 쿤당을 알아보았어요. 고향을 떠난 뒤로 단 한 번도 소식을 전하지 않아 죽은 줄로만 알았던 쿤당이 커다란 배에 선장이 되어 나타났다는 소식은 곧 어머니에게도 전해졌습니다. 뭐라고 내 아들이 살아 돌아왔다고 어머니는 신발도 신지 않은 채 달려갔습니다. 그러고는 배에 올라 선원을 붙들고 말했어요. 이보시오 나는 쿤당의 어머니인데 내 아들을 만나려고 왔소. 선원은 초라한 어머니를 쓱 훑어보다니 휙 밀쳐버렸어요. 이봐요 당신이 우리 선장님의 어머니라면 나는 선장님의 아들이오. 선원은 어머니를 배에서 끌어내리려 했습니다. 선원과 어머니가 옥신각신 하다 보니 가판이 몹시 소란스러워졌어요. 그때 선실에서 부인과 함께 쿤당이 나왔습니다. 무슨 일이냐. 쿤당을 보자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달려가 안으려 했습니다. 아이고 내 아들아. 하지만 쿤당의 얼굴은 딱딱하게 굳어있었어요. 그리고 차갑고 매물차게 어머니를 모른 채 했습니다. 누가 당신 아들 이라는 거요. 쿤당은 선원들에게 어머니를 배에서 끌어내리라 명령했습니다. 어머니는 힘없이 내팽개쳐 지고 말았지요. 어머니는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신이시여 쿤당의 행동에 꼭 맞는 공정한 심판을 내려주소서 이렇게 기도를 드리며 어머니는 그만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쿤당은 서둘러 고향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바다 한가운데 다다랐을 때 갑자기 큰 폭풍우가 일었습니다. 거센 파도에 휩쓸려 배가 가라앉자 선원들은 앞다투어 바다로 뛰어들었어요. 선장님 어서 뛰어내리세요. 안 돼. 내 재산을 두고 이 배를 떠날 순 없다. 선원들이 소리쳤지만 쿤당은 선실에서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마침 지나가는 배에 의해 선원들과 부인은 무사히 구조되었지만 쿤당은 배와 함께 바다 속으로 서서히 가라앉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순간 갑자기 큰 회오리 바람이 일더니 쿤당의 배가 커다란 바위로 변해버렸어요. 아마도 신이 어머니의 기도를 들어준 것이었나 봅니다. 남부 스마트라에 가면 지금도 배 모양의 커다란 바위가 있답니다. 쥐와 쇠보치 옛날에 꾀쟁이로 소문난 장사꾼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꾀도 많았지만 걱정도 많았어요. 이 장사꾼이 어느 날 먼 나라로 물건을 팔러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떠날 날이 다가올수록 잠을 못 이루는 겁니다. 그동안 번 돈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몰라서 그랬어요. 돈을 가지고 가는 것도 집에 두고 가는 것도 안심이 안 되었습니다. 장사꾼은 어떻게 하면 돈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을까 곰곰이 생각한 끝에 한 가지 좋은 방법을 생각해 생각해 냈습니다. 옳지 쇠보치를 사면 되겠구나. 무게는 무겁고 값은 나가지 않으니 아무도 훔쳐갈 염려가 없잖아. 또 옷감 옷감처럼 불에 탈 위험도 없고 음식처럼 썩지도 않고 낡지도 않으니 쇠보치가 제일이야. 다음날 장사꾼은 돈을 몽땅 털어 쇠보치 천근을 사서 가장 믿을만한 친구에게 맡겼습니다. 이보게 잘 부탁하네 내가 돌아오면 쇠보치를 꼭 돌려주게 창고에 그득한 쇠보치를 보고서야 안심이 된 장사꾼은 가벼운 마음으로 길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난 후 고향으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그 사이 쇠보치 값이 엄청나게 오른 겁니다. 장사꾼은 날아갈 듯 기뻤지요. 그래서 얼른 친구의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동안 내 쇠보치를 잘 보관해 주어서 고맙네. 이제 내 쇠보치를 돌려주게. 그런데 이 친구가 갑자기 울상을 지으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겁니다. 이보게 정말 미안하게 되었네. 자네가 맡기고 간 쇠보치를 저 창고에 잘 보관해 두었는데 글쎄 창고 안에 있던 쥐가 그 쇠보치를 몽땅 먹어치웠지 뭔가 너무 오랫동안 창고에 갇혀있다 보니 쥐가 별걸 다 먹더군 자네의 쇠보치를 돌려주지 못해서 미안하네. 장사꾼은 장사꾼은 친구의 말을 듣고 기가 막혔지요. 세상에 쇠보치를 먹는 쥐가 있다고 장사꾼은 친구의 속셈을 눈치챘습니다. 하지만 당장 쇠보치를 내놓으라고 멱살을 잡는다고 해서 순순히 내놓을 태세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장사꾼은 찬찬히 방법을 생각해 보기로 하고 일단 집으로 돌아왔어요. 친구는 장사꾼이 완전히 속아 넘어간 줄 알고 좋아라 만세를 불렀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변함없는 우정을 보여주기 위해 장사꾼을 집으로 초대했어요. 하지만 장사꾼은 초대를 거절했습니다. 내가 지금 바쁜 일이 있으니 나중에 가겠네. 인상 한 번 쓰지 않고 웃으며 거절하니 친구도 별 의심 없이 집으로 돌아갔지요. 친구가 돌아가고 생각에 잠긴 장사꾼은 다음날 몰래 친구 집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집 앞에서 놀고 있는 친구의 아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아이가 없어진 걸 안 친구의 집은 발칵 뒤집어졌지요. 온 동네방 내 아이를 찾느라 야단이었습니다. 장사꾼은 다음날 친구의 집으로 갔어요. 그러고는 시체미를 딱 떼고 이렇게 물었답니다. 혹시 자네 아들이 줄무늬 셔츠와 흰 바지를 입고 있지 않았나? 장사꾼의 말에 친구는 귀가 번쩍 트였습니다. 맞네. 장사꾼은 능글맞게 또 물었어요. 혹시 검은 신발을 신고 빨간 모자를 쓰지 않았나? 맞네. 그런데 내 아들을 어디서 보았나? 장사꾼이 빙글에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어제 자네 집 앞에서 놀고 있던 아이를 까마귀란 놈이 냉큼 낚아채 가던걸? 장사꾼의 말을 들은 친구는 버럭 고함을 질렀습니다. 예끼 이 사람아 아무리 커봐야 한금도 안 나가는 까마귀가 어떻게 여덟살짜리 아이를 물고 간단 말인가? 뭐 그리 놀랄 일도 아니지 쥐가 천근이나 되는 새부치를 몽땅 먹어 치우는 세상에 까마귀가 아이 하나 물고 가는 것쯤이야 별일도 아니지 않은가? 그제야 친구는 일이 어떻게 된 건지 눈치를 챘습니다. 친구는 장사꾼 앞에 털썩 무릎을 꿇었어요. 이보게 친구 내가 잘못했네 당장 자네 쇠부치를 돌려주겠네 나를 용서해주게나 이렇게 나오니 장사꾼도 더 이상 도리가 없었지요. 두 사람은 서로 화해하고 오순도순 재미나게 살았답니다. 광가에 갇힌 게으름뱅이 햇볕은 쨍쨍 내리쬐고 땅에서는 뜨거운 김이 숨막히게 올라오는 어느 여름이었습니다. 붕괴구름이 산 너머에 솟아올라 두둥실 떠가는 하늘 잠자리 한 마리 날지 않는 하늘 여름 한 낮은 모든 것이 쭉 늘어져 있었습니다. 소금장수도 소금지게를 작대기로 받쳐놓고 버드나무 그늘 아래에 누워서 낮잠을 잤습니다. 버들립 사이로 살랑살랑 불어오는 바람이 잠을 재촉했지요. 버드나무에서는 매미 소리가 자지러졌습니다. 소금장수의 잠을 방해하는 것은 후덥지근한 땅의 열기와 매미 우는 소리였습니다. 소금장수는 신경질이 났습니다. 저놈의 매미 우는 소리 때문에 잠을 잘 수가 없구먼. 소금장수는 선잠깬 분풀이로 버드나무 밑둥을 발로 탕 찼습니다. 잠깐 매미 울음소리가 그치는 듯하더니 다시 자지러졌습니다. 저놈의 매미를 붙잡아다 소금 섬 안에 넣어 고생 좀 시켜야지. 소금장수는 매미를 잡으려고 버드나무에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아무리 소리 나는 곳을 보아도 매미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손으로 버드나무 잎사귀 하나를 가만히 잡아보았어요. 그러자 매미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소금장수는 소금장수는 그 잎사귀를 따서 소금섬 안에 넣었습니다. 버드리프를 소금섬 안에 넣는 순간 소금섬이 보이지 않았어요. 소금장수는 참 이상스러운 일도 다 있다고 혼잣말로 중얼거리며 소금섬을 지고 집으로 왔습니다. 어머니 제가 보이나 안 보이나 잘 보세요. 소금장수는 버드리프를 자기 이마에 붙였습니다. 안 보인다. 정말 제가 안 보입니까? 그래 이게 무슨 일이냐? 소금장수는 버드리프를 이마에서 뗐습니다. 지금도 안 보입니까? 아니 지금은 네가 이 앞에 있지 않니? 소금장수는 버드리프를 어머니의 이마에 붙여보았어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옳아 이것이 바로 그 매미날개라는 보물이구나. 매미가 탈바꿈을 하지 못하고 한겨울을 지내면 날개가 겨울에 내리는 눈에 바래서 투명해져 안 보이게 된다는 그 보물이야. 소금장수는 버드리프를 이마에 붙이고 장에 나가보았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보고도 전혀 아른채를 하지 않았어요. 내가 안 보이는 모양이지? 소금장수는 세그머니 장난기가 발동했습니다. 굴비가게에 굴비가게에 가서 굴비 한두름을 들고 나왔지요. 가게 주인은 전혀 눈치를 못 채고 있었습니다. 굴비를 들고 집에 온 소금장수는 굴비 반찬에 저녁을 잘 먹었습니다. 소금장수는 그날부터 소금을 팔러 다니지 않고 장날에 나가서 쌀이며 고기를 그냥 가지고 왔습니다. 그렇게 편안한 삶을 살던 소금장수는 어느 날 평소와 다름없이 남의 물건을 집어오려는데 이게 뭐하는 짓이냐 요즘에 자꾸 물건이 없어진다 했더니 내놈지 싫어구나 하며 잡히고 말았습니다. 어찌 된 일이었을까요? 항상 이마에 붙이고 다니던 버들립은 그대로 였습니다. 소금장수는 가게 사장에게 싹싹 빌어 무사히 지금까지 가져갔던 물건값을 치른 후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 후 소금장수는 자신의 남의 물건을 가져오는 일을 하지 못했어요. 대신 도둑들이 다른 사람의 물건을 가져가면 그 물건을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는 일을 했습니다. 이상하게 그런 착한 일을 할 때는 버들립을 이마에 붙이면 몸이 보이지 않는 것이 여전했어요. 계속해서 버들립을 이마에 붙이고 착한 일을 했습니다. 그리하여 도둑들은 물건을 훔치면 이유도 모른 채 벌을 받게 되었고 착하게 사는 사람들은 재산이 불어나거나 좋은 일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이게 어찌된 영문인지 아무도 몰랐지만 지금도 소금장수의 버들립 때문에 착한 일을 한 사람은 언젠간 복을 받고 나쁜 짓을 저지르는 사람은 어떻게 해서든지 벌을 받게 된답니다. 꾀보의 말 주변 옛날 어느 시골에 나라의 말을 기르는 한 사나이가 있었습니다. 옛적에는 말은 아주 소중스러운 가축이었어요. 사람이 타고 다닐 수 있는 땅 위에서는 가장 빠른 동물이 바로 말이기 때문입니다. 임금이 멀리 행차를 하거나 사냥을 하러 갈 때는 흔히 말을 타고 갑니다. 또 벼스라치들이 지방으로 내려갈 때 말 위에 몸을 싣고 떠나가지요. 전쟁이 일어나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드시 말이 있어야 적과 맞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말이라고 해서 모두 한결같이 발이 빠른 것은 아닙니다. 숱한 말 가운데서도 뛰어나게 빠르고 힘찬 말을 가리켜 명마라고 하는데 그 사나이가 기르는 말 가운데서도 명마가 한 말이 있었습니다. 듣거라 이 말은 상관맘밖에 없어 타실 말이니 각별히 보살피도록 하여라. 만일에 병이 들거나 죽게 되면 그때는 내 목이 달아날 줄 알렸다. 그 명마를 맡기며 벼스라치가 두 눈을 부릅뜨고 당부했습니다. 예. 분부대로 하겠습니다. 사나이는 이 말을 조아리며 말했어요. 그는 워낙 정직하고 부지런해 말들을 잘 돌봤습니다. 더구나 그 명마는 정성껏 모셨습니다. 날마다 먹이도 넉넉히 넣어주고 또 털도 깨끗이 빗질해주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런데도 어쩐 셈인지 그 명마가 갑자기 그만 덜컥 죽고 말았습니다. 아이고 이를 어쩐담 사나이는 눈앞이 캄캄해져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만일 그것이 나라에 알려지면 그날로 그는 목이 댕겅 달아나 버릴 것이 뻔했습니다. 사나이는 며칠이 지나도록 죽은 말을 그대로 둔 채 끙끙 앓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이웃에 사는 한 꾀보가 그 소문을 듣고 찾아왔습니다. 여보게 왜 이러나 죽은 말을 그대로 두면 어떻게 할 참 인가 어서 나라에 알려야지 꾀보가 말 했습니다. 이 사람아 그랬다가는 당장에 내 목이 달아날 텐데 어쩌면 좋은가 사나이는 빌듯이 애원했습니다.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라도 잡으려는 것처럼 말입니다. 염려 말게 자네 대신 내가 갔다 올 테니까 꾀보가 말 했습니다. 뭐라고 자네 잔말인가 사나이가 뛸 듯이 기뻐하며 소리쳤습니다. 글쎄 염려 말라니까 내가 갔다 오면 되지 않나 자네는 여기 가만히 있게 꾀보는 이렇게 장담을 하고 관하로 벼슬아치를 찾아갔습니다. 어디서 왔는가 벼슬아치가 잔뜩 위험을 부리며 물었습니다. 예 양촌에서 왔습니다요. 꾀보가 얼른 말했지요. 양촌이라 그런 말을 기르는가 예 그렇습니다요. 그 명만은 잘 있을 테지 예 요즘도 잘 뛰어 다니는가 아닙니다요. 사흘 동안 그냥 드러누워 있는답쇼. 그래 그럼 먹을거리는 잘 먹는가 아닙죠. 먹이를 끊는지도 벌써 사흘이 지났습니다. 꾀보가 시체미를 떼고 말했습니다. 벼슬아치는 비로소 눈치를 채고 그런 말이 죽었다는 말인가 하고 물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요. 그럼 진작 그렇게 말하지 그러나 벼슬아치는 어이가 없는 듯 허두샘을 터뜨렸습니다. 그러나 어쩐 가닥인지 죄를 묻지는 않았답니다. 아마 꾀보의 말주변이 워낙에 그럴듯 해서 였을 겁니다. 울지 않는 닭 어느 곳에 한 꾀보가 장날에 장닭을 한 마리 팔려고 장터로 갔습니다. 옛적에는 장닭을 사고 팔 때는 반드시 그 닭이 꽃귀오 하고 잘 우느냐 안 우느냐 하는 것을 따졌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시계란 것이 생기지 않았을 때라 새벽 역해 장닭이 꽃귀오 하고 울어야 비로소 아 날이 셀 때가 되었구나 하고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말하자면 장닭은 시계처럼 때를 알려주는 노릇을 해주는 터였습니다. 그러니까 장닭이 값이 나가려면 때 맞춰 잘 울고 또 목청이 맑고 드높아야만 합니다. 그런데 꾀보가 팔러간 장닭은 벙어리였습니다. 아무리 새벽역이 되어도 도무지 울 줄을 몰랐지요. 사실은 그 바람에 꾀보도 그 닭을 팔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울지도 못하는 장닭을 길러서 뭘 하겠느냐고 생각한 것입니다. 장날 장터는 온갖 장군들로 북적거렸습니다. 각가지 물건들을 사고 파는 사람들이 떠들썩하니 붐비고 있는 터인데 꾀보도 그 틈에 끼어 장닭 한 마리를 껴안고 장닭 사려 하고 외치며 이리저리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꾀보는 이혼 마을에 사는 한 친구를 만났습니다. 오랜만이네 그간 별거 없었나? 꾀보가 반가워하며 소리쳤습니다. 나야 별거 없었네만 자네는 어떤가? 친구도 인사삼아 말했습니다. 뭐 그럭저럭 지내지 그런데 자네 오늘 장애는 웬일인가? 장닭을 한 마리 사러 왔다네 그런가? 거 마침 참 잘됐구려 이 장닭을 사게 살도 찌고 생김새도 그럴듯 하지 않은가? 글쎄 잘 우는가? 울다 마다 어제나 목청이 우렁찬지 새벽 영만 되면 온 동네가 시끄러울 지경이라네 그런가? 그러면 내가 사지 이렇게 해서 꾀보는 울기는커녕 아무 소리도 내지 못하는 그 장닭을 친구에게 팔았습니다. 친구는 좋아라고 닭을 껴안고 집으로 돌아갔지요? 설마 친구가 거짓말이야 할까 하고 말입니다. 다시 장날이 다가왔습니다. 어느새 닷새가 지나간 것입니다. 물론 그날도 꾀보는 또 장터로 나갔습니다. 이번에는 뭘 좀 사보려고 장터를 이리 기웃 저리 기웃 하는 참인데 문득 그 친구와 다시 맞부딪혔습니다. 지난 장날에 달글 사간 친구죠. 그러자 그 친구는 인사도 하지 않고 대뜸 성을 내며 자네 마침 잘 만났네 모르는 사이도 아니면서 그럴 수가 있는가? 하고 따지듯 물었습니다. 갑자기 왜 이러나? 뭘 말인가? 꾀보는 시체미를 떼고 말했지요? 아니 몰라서 묻나? 자네 장땅말일세 왜 울지도 못하는 것을 잘 운다고 속여서 팔았는가? 아무리 돈의 눈이 어두워졌다고 해도 그래서야 쓰나? 어허 이 사람 참 자네 무슨 소리를 하나? 그 장딸기 왜 울지 않는단 말인가? 우리 집에 있을 때는 꼭기요 하고 잘만 울었는데 그런 소리 말게 울기는 커녕 잠꼬대도 못하던데 왜 자꾸 거짓말을 하나? 거참 이상하다. 그럴 리가 있나? 그럼 내가 묻겠네. 닭집은 지어주었는가? 암 모이는? 좁쌀 보릿살 섞어서 하루에 두세 번씩 뿌려주네. 암탉은? 암탉도 서너 마리나 된다네. 옛기 사람아 그런데 장딸기 굳이 울까닭이 있나? 뭐라고? 들어보게 집 있겠다 양식 풍부하겠다 또 암탉까지 거느리겠다 가만히 있어도 그런데 뭐가 답답해서 장딸기 목이 아프게 운단 말인가? 자네라면 그런데도 울겠나? 거참 싱거운 사람이네. 꾀보가 꼬짓듯 말했습니다. 그 친구는 그만 어안이 벙벙해져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답니다. 조약돌 하나 옛날 옛날 어느 곳에 한 꾀보가 살았는데 어느 날 그는 서울로 길을 떠났습니다. 모처럼 서울 구경을 해보려는 것이었지요. 그러나 그는 워낙 빈털털이라 몸에 지는 것이라고는 조약돌 하나뿐이었습니다. 서울은 멀고도 멀었어요. 부자들은 말을 타고 가지만 가난뱅이들은 타박타박 걸어서 가는데 아무리 빨리 걸어도 보름은 걸려야 했습니다. 하루내 고개를 넘고 내를 건너고 들길을 지나며 끊임없이 걸어가다 이윽고 해가 저물 무렵이면 낯선 주막을 찾아들어 하룻밤 신세를 지곤 납니다. 그리고 이튿날 아침이면 다시 신대매를 단단히 하고 또 길을 떠나게 되는 것이지요. 꿰보는 첫날 혼자서 한나절이 지나도록 하염없이 걸어가다 어디선가 낙위를 타고 가는 한 양반을 만났습니다. 옳다. 됐구나. 그는 속으로 손뼉을 쳤습니다. 양반이 동푼이나 가진 듯이 보였던 것이지요. 어디로 가시는 길이요. 꾀보가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서울로 가오만 퇴근 어디로 가시요. 아이고 길동무를 만나서 마침 잘 됐구려. 이 사람도 서울로 가는 길이요. 서로 심심하던 터라 두 사람은 길동무가 되어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며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한 고개 밑에 이르자 양반이 우리 여기서 좀 쉬었다 이 고개를 넘어가도록 합시다. 하고 낙위에서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낙위를 길가에 누름나무에 메워두고 자기는 그 옆에 풀밭 위에 다리를 뻗고 앉았습니다. 꿰보는 그 틈을 타서 그가 지닌 조약돌을 슬그머니 낙위의 편자 사이에 끼워놓고 시치미를 떼고 있었습니다. 담배 한 대 참이 지나자 양반은 자 또 슬슬 떠나보실까요 하고 낙위에 올라탔습니다. 그러나 낙위가 갑자기 다리를 절룩절룩 하며 걷지를 못했어요. 이 낙위가 왜 이러는가 양반은 영문을 몰라 낙위 위에서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그러자 꾀보가 가만히 있어보시오 낙위가 다리를 몹시 저는데요 아마 다리병이 났나 봅니다. 내가 고쳐드릴까요 고칠 수가 있겠소 우리 동네에서는 짐승이 병이 들면 모두 내게로 찾아오지요 거참 잘 되꾸려 어서 좀 고쳐주시오 염려 마시오 꾀보는 낙위의 다리를 잡고 자세히 살펴보는 척하며 몰래 편자 사이에 끼워둔 조약돌을 빼냈습니다. 그리고 풀밭에서 쑥잎을 뜯어 낙위의 다리에 문질러댔지요 이젠 됐소 한번 가보시오 꾀보가 말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낙위는 감쪽같이 나아 성큼성큼 잘 걸었습니다. 양반은 좋아라 하고 꾀보에게 돈을 주고 또 주막에도 함께 들었습니다. 꾀보는 그 뒤로도 돈 생각만 나면 낙위의 편자에 조약돌을 끼워놓곤 해 양반의 주머니를 긁어냈습니다. 그렇게 하여 꾀보는 조약돌 하나로 서울 구경을 잘하고 돌아왔다고 합니다. 욕심쟁이 형 옛날 베트남의 어느 강가 마을에 욕심 많은 형과 착한 동생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부모님이 돌아가셨어요. 부모님은 형제가 나눠가지고도 남을 만큼 많은 유산을 남겨주었습니다. 하지만 욕심 많은 형은 그 재산을 모조리 다 가지고 싶었어요. 그래서 동생이 동생에게 도끼 한 자루만 던져준 채 그냥 내쫓아 버렸습니다. 넌 이걸 가지고 가서 열심히 살거라. 그리고 형 편이 되거든 아버지 제사도 잊지 말고 지내거라. 마음 실착한 동생은 형이 준 도끼를 받아들고 집을 나왔습니다. 그러고는 매일매일 슈퍼로 가서 열심히 나무를 내다 팔았어요. 하지만 나무를 판 돈으로는 재산은 커녕 겨우 굶지나 않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동생은 나무를 하다가 깜빡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틈에 어디선가 원숭이 무리가 나타나 동생을 업어간 겁니다. 원숭이들은 우두머리 원숭이 앞으로 동생을 끌고 갔어요. 우두머리 원숭이는 동생을 이리저리 살피더니 부하 원숭이들에게 물었습니다. 이 녀석을 금구덩이에 묻을까 은구덩이에 묻을까 그러자 원숭이들이 하나같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금구덩이요 그때까지도 정신없이 자고 있던 동생은 졸지에 금구덩이에 묻히게 되었어요. 얼마 후 푹 잠을 자고 난 동생이 눈을 뜨고 보니 이리 봐도 금 절이 봐도 금 온 선지가 금투성인 금구덩이 속에 누워 있었습니다. 깜짝 놀란 동생은 이게 웬 횡재인가 싶어 이낸 대로 금을 퍼가지고 집으로 돌아왔답니다. 그러고는 형에게 제일 먼저 연락을 했어요. 형님 그동안은 제가 형편이 어려워 아버지 제사를 못 지냈는데 이제는 형편이 나아졌으니 저희 집에 오셔서 제사를 같이 지내요. 형은 코웃음치며 답장을 보냈답니다. 내가 형편이 나아졌다니 다행스러운 일이구나. 하지만 너희 집까지 가려면 이 귀한 몸이 움직여야 하는데 난 금 길이 아니면 가지 않는다. 그러니 내가 땅을 사서 그 길에 금치를 해놓으면 내가 가주마. 동생은 형의 말대로 길을 사서 그 위에 금치를 한 다음 다시 형을 초대했습니다. 연락을 받은 형은 그 자리에서 까몰아칠 뻔했지요. 도끼 한 자루 주워 내쫓은 동생이 큰 부자가 되었으니 당연합니다. 형은 당장 달려가 동생에게 물었어요. 형이 준 도끼로 나무를 하다가 깜빡 잠이 들었는데 원숭이들이 저를 데려다 금 구덩이에 묻었어요. 동생의 이야기를 들은 욕심쟁이 형은 그 길로 도끼를 들고 숲으로 갔습니다. 그러고는 아무나무나 찍어댔지요. 원숭이가 나타나기만을 기다리면서 말입니다. 이제는 나타나겠지. 형은 도끼를 내던지고 나무 아래에 누워 잠이 든 척 했답니다. 그러자 정말로 원숭이 무리가 나타나는 거예요. 형은 눈을 꼭 감은 채 우드머리 원숭이 앞으로 갔습니다. 우드머리 원숭이가 형을 쓱 훑어보더니 부하들에게 물었어요. 이 녀석을 금구덩이에 묻을까 은구덩이에 묻을까 그러자 원숭이들이 일제히 외쳤습니다. 자는 척 하고 있던 형은 그 소리를 듣고 있었지요. 은구덩이요? 형은 은구덩이라는 소리에 눈을 번쩍 뜨고는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아니 금구덩이에 묻어주세요. 그러자 깜짝 놀란 원숭이들이 한꺼번에 형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그러고는 땅 밑 지하세계로 형을 휙 집어던져버렸어요. 그 뒤로 욕심쟁이 형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고 합니다. 사냥을 하지 않는 사냥꾼 옛날 어느 날 한 사냥꾼이 깊은 산속으로 사냥을 갔습니다. 그는 매우 뛰어난 사냥꾼 이었으므로 한 번 그의 눈에 들킨 짐승은 좀처럼 놓친 적이 없었습니다. 그날도 사냥꾼은 우거진 숲 사이 비탈진 산길을 오르내리며 부지런히 짐승을 찾고 있었습니다. 이따금 퍼드덕거리며 벌건 장끼가 날아오르고 산토끼가 풀숲에서 후닥닥 튀어나오곤 했습니다. 그러나 사냥꾼은 그런 것들은 본체도 하지 않았습니다. 멧돼지나 노루같은 큰 산 짐승을 잡으려고 하는 것이었지요. 온종일 산속을 헤매던 사냥꾼은 어디선가 문득 걸음을 멈췄습니다. 산 비탈 바위 아래에서 억센 주둥이로 칡보리를 캐먹는 큰 멧돼지가 한 마리 눈에 띈 것이었습니다. 순간 사냥꾼은 번개같이 그 멧돼지를 겨냥해 화살을 날려보냈습니다. 인기척에 놀란 멧돼지는 후다닥 달아나려고 했으나 눈 깜짝할 사이 화살은 이미 멧돼지의 등을 꿰뚫고 말았습니다. 금방 새빨간 피가 줄줄 흘러내렸지요. 그러나 멧돼지는 그 자리에서 금방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화살이 꽂힌 채로 안간힘을 다해 어디론가 달아났습니다. 놓칠세라 사냥꾼은 잽싸게 멧돼지를 쫓았습니다. 멧돼지는 새빨간 피자국을 남기며 갈팡질팡 달아나다가 어느 굴 앞에 이르자 그만 힘없이 쓰러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그때 굴 안에서 멧돼지 새끼들이 우르르 달려나왔습니다. 새끼들은 어미가 죽은 줄도 모르고 마구 달려들어 젖을 빨아댔습니다. 아마 몹시 굶주려 어미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던 듯 했습니다. 막상 뒤쫓아오기는 했으나 사냥꾼은 넉빠진 듯 멍하니 그 어린 새끼들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러는 두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어요. 사냥꾼은 그 자리에서 활과 화살을 부러뜨리고 산을 내려왔습니다. 물론 그 뒤로 그는 다시는 사냥을 나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쌀벼락과 똥 벼락 옛날 옛적에 흥부 놀보네 같은 형제가 살았습니다. 동생은 흥부처럼 마음씨가 착했는데 가난하게 살고 형은 놀부처럼 심술쟁이였는데 부자로 살았습니다. 가난하게 사는 동생이 마음씨가 착해서 늙은 어머니를 모시고 살았습니다. 설 명절은 다가오는데 쌀 한 줌 없어 어머니에게 따뜻한 쌀밥 한 그릇 지어줄 형편이 아니었습니다. 동생은 그것이 가슴 아파 나무라도 한 짐에서 장에 내답할 생각으로 산으로 갔습니다. 동생은 지게 통발을 지게 작대기로 두드리며 서른 서른 다가오는데 우리 너무 어쩔까나 라는 말을 노래가락처럼 흥얼거렸습니다. 그러면서 산속으로 들어갔어요. 한참을 그러면서 걸어가는데 어디서 자기 말을 흉내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른 서른 다가오는데 우리 너무 어쩔까나 동생이 그렇게 말하면 서른 서른 다가오는데 우리 너무 어쩔까나 그렇게 누가 따라서 하는 것이었습니다. 동생은 발을 멈추고 그 말을 흥얼거리며 따라하는 소리가 들리는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조그만 개울에 남생이 한 마리가 엎드려서 자기 말을 흉내내고 있었습니다. 동생은 남생이를 잡아서 장으로 가지고 갔습니다. 말하는 남생이 사시오? 하고 동생이 목청껏 외쳤어요. 사람들이 말하는 남생이를 구경하려고 뱅 둘러섰습니다. 남생이가 말을 한다고요? 어디 한번 들어봅시다. 장에 나온 사람들이 남생이 말을 들려달라고 졸랐습니다. 서른 서른 다가오는데 우리 너무 어쩔거나 동생이 남생이 그렇게 말하자 서른서른 다가오는데 우리 너무 어쩔거나 남생이가 따라서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말하는 남생이가 있다며 놀라워 했습니다. 참 신기한 일이었어요. 마침 차례진의 물건을 사러 나왔던 큰 동네 장 부자 영감이 이 남생이를 보고 욕심을 냈습니다. 여보게 그 남생이 얼마에 팔텐가 네 영감님 이 지게로 지고 갈 만큼만 돈을 주신다면 남생이를 팔겠습니다. 꾀미에 뀐 엽전은 몹시 무거웠으므로 지게에 지고 만큼이라고 해도 그리 큰 돈이 아니었습니다. 장부자는 남생이를 사가지고 가고 동생은 돈을 지게에 잔뜩 지고 비틀비틀 걸어서 겨우 집에 돌아왔습니다. 동생은 그 돈으로 쌀이랑 고기랑 사다가 설을 아주 걸게 지냈습니다. 아가 웬 쌀밥에 고기에 떡에 술까지 있냐 도둑질한 것은 아니지 늙은 어머니는 느닷없이 장만해온 호사스러운 음식을 보고 마음이 안 놓였습니다. 어머니 걱정 마십시오 형님께서 어머님 대접에 쓰라고 돈을 한 짐 주어서 사온 것입니다. 동생은 말하는 남생이 이야기를 해도 믿을 것 같지 않아서 형님이 돈을 주었다고 말했습니다. 늙은 어머니는 두 아들의 효성에 마음이 흡족해서 아주 행복해 했습니다. 한편 말하는 남생이를 사간 장보자는 집안 사람들에게 말하는 남생이를 사왔다고 자랑을 했습니다. 아니 영감 남생이가 말을 하다니요 어디 한번 들어봅시다. 아버님 어서 시켜보십시오 부인 며느리 아들 딸 종 머슴들이 모두 모여서 어서 말을 시켜보라고 졸랐습니다. 장부자 영감은 잔뜩 거드름을 피우며 남생이 말 한 번씩 듣는데 열량식이다 하고는 손을 내밀었습니다. 아이 아버님도 식구들한테서 돈을 벌 생각은 마시고 내일부터 동네 타작 마당에 나가셔서 동네 사람들한테 돈을 받으십시오. 그러셔요. 그러고 장날에는 장에 나가서 남생이 말 장사를 하면 아마 돈을 많이 버실 겁니다. 장부자 영감은 기분이 아주 좋았습니다. 그래 그래 오늘은 우리 식구들 앞이니 공짜로 들려주지 하고는 남생이를 향하여 서른 서른 다가오는데 우리 너무 어쩔 거나 하고 말했습니다. 남생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엎드려만 있었습니다. 장보자는 더 큰 소리로 서른 서른 다가오는데 우리 노모 어쩔 거나 하고 말했습니다. 그래도 남생이는 그냥 엎드려만 있었어요. 아이 아버님도 남생이가 말을 하다니요. 그만 웃기시고 어서 들어가셔요. 식구들은 그런 장보자의 모습이 우스워서 크게들 웃었습니다. 장보자는 돈이 아깝기도 하고 자기 말을 따라하지 않는 남생이가 밉기도 하고 식구들 보기에도 창피스러워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화가 머리끝까지 오른 장보자는 발로 남생이를 콱 밟아 깨트려 버렸습니다. 그러고는 당장 사람을 보내 남생이 주인을 붙잡아 왔지요. 이 사기꾸나 어째서 남생이가 말을 하지 않느냐. 분명히 장에서 사가실 때 남생이가 말하는 것을 영감님도 들으셨지 않습니까. 장 바닥에 모였던 사람들이 증인이니까 다 불러다 물어봅시다. 그건 그렇지만 남생이가 말을 안 하니 내 돈을 돌려받아야겠다. 돈을 도로 내놓아라. 영감님 이런 억지가 어디 있습니까. 남생이를 죽여놓고 돈을 물어내라고 하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남생이를 살려놓으신다면 저도 돈을 돌려드리겠습니다. 아무리 욕심쟁이 영감이라도 이치가 그러하니 할 말이 없었습니다. 동생은 깨진 남생이 등껍데기를 주워들고 집으로 와서 마당가 양지 바른 곳에 묻어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곳에서 왕 대순이 도단하더니 날마다 쑥쑥 자라 오르는 것이었습니다. 왕 대는 키가 넘게 자라더니 지붕보다 높게 자라고 뒷산 봉오리보다 높게 자라고 눈에 안 보이게 까마득히 자라서 구름도 꿰뚫었습니다. 마침내 왕대는 하느님 내 쌀 곳간까지 뚫고 자라 올랐습니다. 그러더니 날마다 쌀이 하늘에서 퐁퐁 쏟아져 내려왔어요. 동생네는 작고 부자가 되었습니다. 쌀은 아무리 내다 팔아도 하늘에서 계속 쏟아져 내려와 금방 마당 가득 쌓이곤 했습니다. 동생이 부자가 되었다는 소문을 들은 형이 심수리 동에서 헐레벌떡 쫓아왔습니다. 네 이놈 어떤 방법으로 이렇게 벼락 부자가 되었느냐 동생은 형에게 자초지종 지난 이야기를 쭉 들려주었습니다. 그렇다면 나도 부자 좀 되어야 겠다. 이제 그 깨어진 남생이 등껍데기를 파다가 우리집에 묻어야겠다. 그렇게 하십시오 형님. 저는 이만하면 살만큼 재산을 모았으니 형님이 가져가십시오. 형은 허겁지겁 남생이 등껍데기를 파가지고 자기집 응달에 묻었습니다. 양지바른 곳에는 감나무 앵도나무들이 심어져 있어서 그것을 다치기가 싫어서 그래서 아무것도 심을 수 없는 응달에다 남생이 등껍데기를 묻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튿날 아침에 보니 왕대 손이 쑥 자라 올라 있었습니다. 형은 얼수 좋다 우리도 이제 큰 부자가 된다고 춤을 추며 좋아했습니다. 왕대는 쑥 쑥 자라서 키를 넘더니 지붕을 넘고 뒷산 봉오리보다 크게 자라고 구름을 꿰뚫고 자라 올랐습니다. 그렇게 자란 왕대는 앞불사 하느님 내 변속간을 꿰뚫고 말았습니다. 쌀이 내려오는 것을 보려고 고개를 쳐들고 하늘을 쳐다보고 있던 형의 얼굴에 똥뼈락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온 집안 식구가 달려들어 똥을 치웠지만 끊임없이 쏟아져 내려오는 똥을 다 치울 수는 없었습니다. 똥더미가 마당에 가득 넘쳤지요. 그리하여 이 욕심 많은 형은 날마다 정신없이 똥을 치우며 살아야 했답니다. 호랑이와 반쪽이 늙도록 아기를 갖지 못한 뇌외가 살았습니다. 뇌외는 자식을 점지해 주십사고 새벽마다 정화수를 떠놓고 공을 들였습니다. 두 뇌외의 정성이 하늘에 닿았던 모양입니다. 어느 날 밤에 아내가 꿈을 꾸었습니다. 꿈이 하도 이상해서 남편에게 꿈 이야기를 했습니다. 영감 참 이상한 꿈을 꾸었구려 무슨 꿈을 꾸었소 내가 생전 처음 보는 갯가로 굴을 캐러 갔는데 갯가에 복숭아 나무가 있어요. 별일 이라 갯가에 복숭아 나무가 다 있다니 하고 이상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머리가 허옇 해선 영감 님이 큰 지팡이를 짚고 와서 저 복숭아를 따먹어라 그러면 아들 삼형제를 낳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는 바다 위를 걸어서 그 건너편 섬으로 건너갑니다. 꿈도 참 이상스럽지요? 아니 당신도 그런 꿈을 꾸었단 말이오? 지금 나도 똑같은 꿈을 꾸고 막 잠이 깼는데 두 내외는 꿈이 이상스럽기도 했지만 똑같은 꿈을 꾸었다는 사실이 더 이상스러웠습니다. 그 갯가가 어디하고 비슷합니까? 다수리 앵도나루 있는 데와 비슷한 것도 같고 당신 말을 듣고 보니 앵도나루 근처가 들림없는 것 같아요. 먼동이 트자마자 내외는 고개 돌을 넘어 앵도나루가 있는 갯가로 갔습니다. 산 모퉁이를 돌아 바다가 움푹 하게 들어와 있고 바다 건너편에 막금도가 있는 것이 꿈의 본곡과 아주 닮았습니다. 영감 저것 보셔요 저게 복숭아 나무 아니요? 어디 보자 틀림없는 복숭아 나무요 어서 가봅시다. 꿈에 본 그 장소에 꿈에 본 복숭아 나무가 한 그루 서 있는 것이었습니다. 복숭아 나무에는 잘 익은 복숭아 세 알이 열려 있었어요. 영감이 나무에 올라가 복숭아 를 따서 할멈에게 주었습니다. 할멈은 복숭아 셋을 치마 폭에 담아가지고 집에 와서 먹었지요. 둘을 다 먹고 세 개째를 먹는데 목이 매자 할멈은 반쯤 먹다 남은 복숭아를 마루에 놓고는 부엌으로 가 물을 한 바가지 떠가지고 왔습니다. 그 사이에 월이란 놈이 먹다둔 복숭아 반쪽을 물고 먹어버렸어요. 저놈의 강아지 월인은 월인은 입맛을 다시면서 혹시 또 없는가 하고는 이곳저곳을 헤매고 다녔습니다. 참 이상하지요? 할멈은 그날로 임신을 해서 열 달 후에 아이를 낳았는데 아들을 낳았습니다. 영감이 좋아서 어쩔 줄을 모르는데 산모가 또 아들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아들 쌍둥이를 낳은 겁니다. 영감은 다 늙어 아들을 그것도 쌍둥이를 보았다고 춤을 덩실덩실 추웠습니다. 그런데 산모가 또 아이를 낳았습니다. 이번에도 아들인데 반쪽이를 낳았답니다. 눈도 하나 귀도 하나 손도 하나 발도 하나뿐인 반쪽이 아기였습니다. 어쨌거나 산모는 새쌍둥이를 낳은 셈입니다. 그날 그 집 개인 워리도 새끼를 낳았습니다. 귀도 하나 눈도 하나 앞다리도 하나 뒷다리도 하나뿐인 반쪽이 강아지를 낳았습니다. 영감은 기분이 아주 좋았어요. 한꺼번에 아들이 둘 반이나 생겼지요. 개도 반쪽 일망정 강아지를 낳았으니 기분이 안 좋을 리가 있나요? 기분 좋은 김에 산모방의 불을 지펴야겠다고 뒷산으로 나무를 하러 갔습니다. 나무 하러 간 영감은 영영 돌아오지를 않았습니다. 세월이 자꾸 흘러 십년이 지났는데도 영감은 영영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이 어느 날 어머니에게 물었어요. 어머니 우리 아버지는 어디 가서 안 오시지요? 산에 나무하러 가서 소식이 없구나. 틀림없이 호랑이한테 물려간 모양이다. 그렇지 않고서야 십년이 지나도록 돌아오지 않을 리가 있겠느냐. 그렇다면 우리가 이만큼 자랐으니 아버지 원수를 갚아야 도리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가서 호랑이를 잡아오겠습니다. 쌍둥이 형제는 어머니의 허락을 얻어 호랑이를 찾아 산으로 들어갔습니다. 한참을 가는데 형님 하고 부르는 소리가 났습니다. 뒤돌아 서서 오던 길을 보니 반쪽이 동생이 반쪽이 개와 함께 뛰어오는 것이 보였어요. 왜 저는 데리고 가지 않으십니까? 저도 아버지 원수를 갚으러 가겠습니다. 너는 안 돼 집으로 돌아가렴. 무슨 일이 있어도 따라가겠습니다. 반쪽이가 기어코 따라가겠다고 우기는 바람에 형들은 하는 수 없이 반쪽이를 데리고 가기로 했습니다. 쌍둥이 삼형제와 개가 깊은 산속에 들어가자 날이 저물었습니다. 산속의 날은 더 빨리 저무는 법이지요. 마침 자그만 오두막집이 있어서 찾아갔습니다. 실례합니다. 주인 계십니까? 부엌 문이 열리더니 이가 다 빠진 늙은 할머니가 내다보았습니다. 웬 청년들 인고 반쪽이 개가 늙은 할머니를 보고는 컹컹 짖었습니다. 워리야 짖지 마 하고 반쪽이 막내가 말렸어요. 할머니는 부직갱이로 개를 때리는 신용을 하고는 방으로 그들을 안내했습니다. 그러고는 시장하겠다고 걱정하면서 예쁜 손녀딸과 함께 밥을 지어왔어요. 쌍둥이들은 배가 고팠던 참이라 정신없이 밥을 먹었습니다. 배꼽이 툭 붉어지도록 먹고 나니 하루종일 산길을 걸었던 피곤이 한꺼번에 덮쳐와서 깊은 잠에 고라떨어졌습니다. 그러나 반쪽이 막내는 반쪽이 워리와 함께 밥을 조금만 먹고 잠을 자지 않았습니다. 한밤중쯤 되었을 때 였어요. 지붕을 뛰어넘는 소리가 나더니 커다란 호랑이 한 마리가 마당에 털썩 떨어졌습니다. 호시가 사냥 좀 했냐? 할머니 목소리가 들렸어요? 아니요. 오늘은 허탕입니다. 나는 가만히 앉아서 사람 셋 하고 개 한 마리 잡아놨다. 어머니는 제주도 좋으십니다. 지금은 고단하니 한숨 자고 새벽에 잡아먹읍시다. 그러렴. 아버지 저 사람들은 제발로 우리 집에 찾아온 손님이니 잡아먹지 말고 보내주셔요. 얘야 무슨 소리냐 굴러온 호박을 발로 차다니 호랑이네 식구들이 주고받는 말을 반쪽이 막내는 다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바로 호랑이 구린 셈이지요. 늙은 호랑이는 하도 오래 살아서 사람으로 둔갑하는 법도 깨우쳤나 봅니다. 반쪽이 막내는 형대를 깨우고 반쪽이 개는 발로 뒤쪽 벽을 후벼파서 구멍을 냈습니다. 큰형이 먼저 빠져나가고 둘째가 두 번째로 빠져나가고 막내가 빠져나가고 워리가 마지막으로 벽 구멍을 빠져나와 뒷산으로 도망을 쳤습니다. 늙은 어미 호랑이가 알고는 뒤쫓아왔지요. 반쪽이 워리가 바위 뒤에 숨었다가 늙은 호랑이의 목을 물고 늘어져서 놓지를 않았습니다. 늙은 호랑이는 결국 죽고 말았지요. 아들 호랑이는 잠결에 어미 호랑이의 시냄 소리를 듣고 뒤쫓아왔습니다. 나무 위에 올라가 있던 반쪽이 막내가 나뭇가지로 잠결에 비틀거리며 쫓아오던 호랑이의 엉덩이를 질렀습니다. 그러자 놀란 호랑이는 한다름에 태백산맥을 뛰어넘어 만주벌판으로 도망갔어요. 삼형제는 호랑이 집에 불을 질렀습니다. 집이 불에 휩싸이자 소녀 호랑이가 살려달라고 울었습니다. 살려주세요. 꼭 은혜를 갚을게요. 반쪽이 막내는 소녀 호랑이가 어젯밤에 저 사람들은 살려주자고 말하던 것을 생각하고는 불쌍해져 살려주자고 했습니다. 형들도 찬성이었어요. 아버지 원수를 원수를 갚은 삼형제는 소녀 호랑이를 데리고 집으로 왔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너를 보면 놀라실 테니 너는 집에 들어오지 말고 측간에 있거라. 반쪽쟁이 막내는 호랑이 소녀를 측간에 두고 집으로 갔습니다. 어머니는 아들들이 돌아오자 어서 밥을 지어 먹여야 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아궁이에서 재를 긁어 책간에 버리러 갔던 어머니는 호랑이를 보고 놀라서 기절해 죽고 말았습니다. 이를 어쩌지요? 저 때문에 어머니께서 돌아가셨으니 제가 명당자리를 잡아드리겠습니다. 소녀 호랑이는 쌍둥이 내 어머니의 시체를 넘어다가 명당자리에 묻어주었습니다. 호랑이는 산속 사정을 훤히 알고 있거든요. 어디가 명당인지도 잘 압니다. 명당자리가 발복을 해서 쌍둥이 내는 하루가 다르게 재산이 불어나 부자가 되었습니다. 큰양도 장가 들고 둘째도 장가를 가 아들 딸 낳고 행복하게 살았지요. 그러나 반쪽이 막내는 장가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도 시집을 오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반쪽이 개가 늙어서 죽었습니다. 쌍둥이 삼형제는 반쪽이 개를 앵도 나루 복숭아 나무 밑에 묻었습니다. 이듬해 그 복숭아 나무에 복숭아 두 알 이 열렸어요. 반쪽이 막내의 꿈에 머리 허연 할아버지가 나타나 저 복숭아 를 따다 하나는 내가 먹고 하나는 호랑이에게 주어라 라고 말하고는 바다 위를 걸어서 건너편 섬으로 갔습니다. 반쪽이 막내는 호랑이 등에 타고 앵도 나루로 갔습니다. 복숭아 두 알을 따서 하나씩 나누어 먹었지요.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일까요? 반쪽이 막내의 몸에 이상이 생겼습니다. 눈도 하나가 더 생기고 귀도 하나가 더 생기고 팔도 하나가 더 도단하고 발도 하나가 더 도단하 완전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호랑이도 복숭아를 먹고 제주를 펄쩍펄쩍 세 번 넙더니 어여쁜 처녀로 변신했습니다. 두 사람은 집으로 돌아와 성대한 혼인잔치를 버리고 부부가 되었습니다. 그 후 이들은 아들딸 낳고 금실 좋게 잘 살았답니다. 스님의 눈과 임금의 눈 옛날에는 한 지혜로운 스님이 마주 한가로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먼저 임금이 스님 내 눈에는 그대가 마치 돼지처럼 생겼소. 하고 짐짐 놀렸습니다. 아마 임금은 일부러 그렇게 말해 그 스님이 어쩌나 보려는 듯 했지요. 그러나 스님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빙글에 웃기만 했습니다. 마떼 놓고 돼지처럼 못생겼다고 하는데도 전혀 아무렇지도 않은 눈치였어요. 대사의 눈에는 내 얼굴이 무엇으로 보이시오. 임금이 참다 못해 다시 물었습니다. 부처님 같이 보이나 이다. 스님이 말했지요. 어허 나는 대사를 돼지 같다고 했는데 대사는 어찌하여 나를 부처님 같다고 하오. 임금이 어처구니가 없다는 듯 물었습니다. 그러자 스님은 멧돼지의 눈에는 모든 것이 멧돼지처럼 보이나 부처님의 눈에는 모든 것이 부처님처럼 보이나 이다. 임금은 부끄러워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답니다. 영리한 아내와 바보 남편 옛날 옛날 어느 외딴 마을에 판이라는 사람이 아내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영리했지만 판 딜은 바보스러웠어요. 하지만 두 사람은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판 딜 부부에게 너무도 슬픈 일이 닥쳤습니다. 애지중지 키우던 아기가 그만 죽고 만 것입니다. 두 사람은 죽은 아기를 안고 몇 날 며칠을 뜬 눈으로 지새며 아기의 영혼이 편안히 잠들 수 있도록 기도했답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마음이 놓이질 않았어요. 그래서 아내는 아기를 위해 제사를 지내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여보 내일 날이 밝는 대로 마을에 가서 물소 한 마리를 사오세요. 아내가 판 딜에게 전 재산을 꺼내주며 말했습니다. 판 딜은 아내가 건네준 돈을 한참 동안 보다가 멀뚱멀뚱 아내를 보며 물었습니다. 물소가 어떻게 생긴 것이오? 아내는 기가 막혔지요? 하지만 차근차근 설명해 주었습니다. 마을로 내려가다 보면 풀을 뜯어먹고 있는 게 보일 거예요. 그게 물소예요. 아 그렇군 내일 당장 사오리다. 판 딜은 날이 밝자마자 생하니 마을로 내려갔어요. 그런데 가는 길에 보니 한 노인이 낫으로 풀을 베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판 딜은 노인의 손에 들려있는 낫을 유심히 바라보았습니다. 아 저게 바로 물소로구나. 판 딜은 노인에게 다가가 낫을 팔라며 돈을 전부 내밀었답니다. 돈을 본 노인은 이게 웬 떡인가 싶어 얼른 낫을 주었지요. 판 딜은 낫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끈에 매달고는 집으로 달려갔어요. 여보 물소를 사왔소. 물소를 기다리던 아내는 그 꼴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여보 그건 물소가 아니라 낫이에요. 물소는 다리가 내세다 머리에 뿔이 달려있는 짐승 이라고요. 그제야 잘 알아들은 판 딜은 노인을 찾아가 사정을 이야기하고 무사히 물소를 사왔답니다. 다음날 아내는 물소를 잡아 요리를 하고 제사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정신없이 준비를 하다보니 제사에서 가장 중요한 하지와 르바이를 초청하지 않은 거예요. 하지는 이슬람교에서 성지 순례를 하고 온 사람이고 르바이는 목해자를 이르는 말입니다. 제사를 지낼 때는 하지와 르바이가 있어야 했어요. 아내는 다급한 목소리로 판 딜을 불렀습니다. 여보 어서 가서 하지와 르바이를 모셔오세요. 하지만 바보 판 딜이 하지와 르바이를 알 턱이 없지요. 하지와 르바이가 어떻게 생겼소? 아내는 또 차근차근 설명해 주었습니다. 하지는 머리에 흰 터번을 썼어요. 그리고 르바이는 턱에 흰 수염이 있어요. 아 그렇군. 알았어. 얼른 가서 모셔오리다. 판 딜은 당장 마을로 내려갔지요. 그런데 가다보니 염소 한 마리가 들판에서 풀을 뜯고 있었습니다. 염소의 턱에는 흰 수염이 길게 자라 있었어요. 르바이시 아내가 당신을 제사에 초대했습니다. 저와 함께 우리 집으로 가세요. 판딜은 정중하게 인사하고서 염소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러자 겁을 먹은 염소가 큰 소리로 울어대는 거예요. 판딜은 염소가 도망치기 전에 잽싸게 달려들어 염소를 잡은 다음 하지를 찾으러 떠났답니다. 조금 더 가다가 판딜은 나무 위에 앉아있는 새 한 마리를 보았습니다. 몸은 갈색으로 덮여있고 머리는 하얀 깃털이라 꼭 터번을 쓰고 있는 것 같았지요. 당신이 하지시로군요. 아내가 당신을 제사에 초대했어요. 저와 함께 우리 집으로 가세요. 판딜이 잡으려고 하자 새는 삑삑 울어대며 이리저리 날아 다녔습니다. 뭐라고요? 우리 집이 너무 좁다고요? 걱정 말아요. 당신이 앉을 만큼은 넓으니까. 판딜은 장대를 휘둘러 새를 잡았답니다. 그러고는 의기양양하게 집으로 돌아왔지요. 한 손엔 염소를 한 손엔 새를 잡고서 말입니다. 하지와 르바이를 기다리던 아내가 그 꼴을 보고 얼마나 놀랐을까요? 여보 그건 하지와 르바이가 아니라 염소와 새예요. 차라리 이웃마을에 있는 교리 선생님을 모시고 오세요. 판딜은 아내에게 면목이 없었지요. 그래서 이번엔 제대로 모셔오겠다고 큰 소리까지 쳤답니다. 그런데 이를 어쩌지요? 급하게 나오느라 교리 선생님이 어떻게 생겼는지 묻지도 않고 집을 나섰지 뭐예요? 판딜은 나름대로 교리 선생님의 얼굴을 상상하며 온 마을을 다 헤집고 다녔습니다. 그러다 그만 길을 잃고 말았어요. 엎친 데 덮친 격이었지요. 이리저리 헤매던 판딜은 한참 만에 숲속에서 어마어마하게 큰 집을 발견했습니다. 판딜은 분명히 저 집에 교리 선생님이 살고 있을 거야. 판딜은 앞뒤 생각지 않고 집안으로 불쑥 들어갔습니다. 사람을 잡아먹는 거인 부부가 갓 가 태어난 아기 거인과 함께 살고 있는 줄도 모르고 말이에요. 그렇지만 거인을 보고도 겁을 낼 판딜이 아니었습니다. 판딜은 사정을 해서 거인 부부를 집으로 모셔 갔어요. 여보 아내는 솜이 멎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내색하지 않고 침착하게 제사를 마쳤지요. 제사를 마친 후 아내는 정성껏 음식을 차려 거인 부부를 대접했습니다. 그리고 판딜에게는 음식을 따로 싸주며 아기 거인에게 먹이라고 했습니다. 혹시 판딜 부부가 부부를 잡아가 아기 거인의 먹이로 삼을까봐 걱정이 되었거든요. 물소 요리가 아주 맛있군. 거인 부부가 신나게 물소 앞다리를 뜯고 있는 동안 판딜은 잽싸게 거인의 집으로 달려가 아기 거인에게 음식을 먹였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급하게 음식을 밀어넣었던지 아기 거인이 그만 목이 메어 죽고 말았습니다. 거인 부부는 그런 줄도 모르고 잔뜩 부른배를 두들기며 집으로 돌아갔지요. 그 사이 보리나케 집으로 돌아온 판딜은 아내와 함께 강 건너로 도망을 졌답니다. 하지만 아기가 죽은 걸 알고 가만히 있을 거인 부부가 아니지요. 거인 부부는 판딜과 아내를 득달같이 쫓아와 강을 건너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아내가 꾀를 내어 말했어요. 강을 건너려면 큰 독을 타고 오세요. 거인 부부가 독을 가지고 오자 이번에는 더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독에 다리를 넣고 힘껏 노를 저으세요. 거인 부부는 씩씩거리며 독에다 두 다리를 집어넣고 노래 적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앞으로 나아가기는 커녕 독은 자꾸만 물속으로 가라앉았습니다. 결국 거인 부부는 독과 함께 물속으로 가라앉고 말았답니다. 판들 부부는 어떻게 되었냐고요? 그야 물론 거인의 집에 있던 금은 보아를 가지고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바보 판들이 엄청나게 큰 사고를 친 덕분에 말입니다. 거울 속 사람 옛날 어느 시골 마을에 한 남자가 살고 있었어요? 그 남자의 소원은 한양 구경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소원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한양 구경 간다. 남자가 신이 나서 짐을 꼬리는데 아내가 곁에서 말 했습니다. 한양에 가거든 빛 하나만 사다 주세요. 빛? 그게 도대체 어떻게 생긴 거요? 남편은 빛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게 말이죠. 설명을 하려고 중얼대던 아내는 하늘에 뜬 반달을 보고는 무릎을 탁 치며 말 했습니다. 저기 저 달 보이죠? 꼭 저 반달 같이 생긴 거예요. 혹시라도 잊어버리거든 달을 쳐다보세요. 아내의 말에 남자는 고개를 끄덕였지요. 남자는 산 넘고 개울 건너 드디어 하양에 도착했습니다. 남자는 여기저기 구경을 다녔어요. 궁궐 구경 사람 구경 물건 구경 이것저것 요리조리 실컷 구경을 했지요. 한양에는 정말 신기한 것들이 많았거든요. 시간이 흘러 집에 돌아갈 때가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제야 아내가 했던 말이 생각이 나는 겁니다. 분명히 무엇을 사오라고 했는데 그게 뭐였더라?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뭘 사다 달라고 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았어요. 남자는 머리를 긁적이다가 고개를 들었지요. 순간 하늘에 떠있는 달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맞아 저 달처럼 생긴 것을 사오라고 했지. 남자는 곧장 시장으로 달려갔어요. 그런데 아무리 찾아봐도 달처럼 둥그렇게 생긴 물건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여보시오 주인장 여자들이 쓰는 물건 중에 달처럼 둥그렇게 생긴 물건이 있습니까? 여인네들이 쓰는 물건으로 둥글게 생긴 것이라 예 있고 말고요 이게 바로 그것입니다. 장사꾼은 둥근 거울을 꺼내 주었어요. 남자는 잘 살펴보지도 않고 보따리 속에 넣었지요. 집을 떠나올 때는 반달 이었는데 그새 반달 보름달로 변해버린 것을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겁니다. 집에 돌아오자 아내가 반기며 물었습니다. 그래 제가 사오라던 빚은 사오셨어요? 그럼 사왔지 여기 있소. 남자는 거울을 꺼내 주었습니다. 아니 빚을 사오라고 했더니 이게 뭐예요? 아내는 후덜대며 남편이 준 물건을 살펴보았어요. 그때까지 아내도 거울을 본 적이 없었거든요. 이게 대체 뭐야? 거울을 들여다보던 아내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무슨 일이냐? 안방에 있던 시어머니가 며느리의 비명소리를 듣고 밖으로 뛰어나왔어요. 어머니 이것 좀 보세요. 이 사람이 사오라는 빚은 안 사오고 한양에서 젊은 여자를 데리고 왔어요. 아내는 마구 소리를 질렀습니다. 어디 한번 보자. 시어머니가 거울을 받아들었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요? 주름이 쪼글쪼글한 할머니가 그 안에 척 들어 앉아 있는 겁니다. 아니 어머마 젊은 여자가 어디 있다는 거냐 내가 보니 늙은 할망구 구먼 시어머니가 거울을 다시 며느리 에게 주었습니다. 아니 어머니 이게 어떻게 늙은 할머니예요. 젊고 예쁜 새댁이 구먼요. 아내는 다시 거울을 보며 호들갑을 떨었습니다. 남자는 도대체 왜들 저러나 싶어서 아내가 들고 있는 거울을 빼앗았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요? 글쎄 웬 젊은 남자가 거울 속에서 두 눈을 치켰뜬 채 자기를 노려보고 있는 겁니다. 넌 대체 누구냐? 남자가 물었습니다. 그러자 거울 속의 남자도 똑같이 눈을 불아리며 소리를 지르는 게 아니겠어요? 아니, 놈이? 남자가 주먹을 들이댔습니다. 거울 속의 남자도 똑같이 따라했지요. 이놈이 어디서 행패야? 여긴 우리 집이니 당장 나가. 남자는 화가 머리 꼭대기까지 치밀어 올라 거울을 땅바닥에 내동댕이 쳐버렸습니다. 거울이 큰 소리를 내며 깨어졌지요. 그 다음엔 어떻게 됐을까요? 아직도 거울 조각을 들고 씩씩거리며 싸우고 있다고 합니다. 장님의 꾀 옛날 어느 곳에 앞을 못 보는 장님이 살고 있었습니다. 비록 앞을 보지는 못했지만 부지런히 일을 해서 오백냥 이나 되는 큰 돈을 모으게 되었습니다. 장님은 그 돈을 어디에 보관할까 고민을 했어요. 어디다 숨겨둘까 집안에 뒀다가 도둑이라도 들면 큰일인데 아무도 모르는 곳에 잘 보관해야 할 텐데 어디가 어디가 좋을까 국리를 하던 장님은 아무도 모르게 뒷마당에다 살짝 돈을 묻어두기로 했어요. 모두들 잠이 든 깊은 밤 장님은 돈이 든 항아리를 들고 뒷마당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살금살금 땅을 파서는 항아리를 땅속에 묻어두었답니다. 그런데 그만 욕심많은 이웃집 영감이 우연히 그 광경을 보게 된 겁니다. 장님이 집으로 들어가고 난 뒤 이웃집 영감은 도둑 고양이처럼 담을 넘어가 돈을 몽땅 훔쳐가 버렸답니다. 이튿날 아침 장님은 뒷마당에 묻어둔 항아리가 잘 있나 보러 갔습니다. 장님은 손으로 땅바닥을 더듬어 보았지요. 그런데 땅이 파헤쳐져 있는 겁니다. 장님은 깜짝 놀라 항아리를 열어보았어요. 하지만 돈이 있을 리가 없었습니다. 아이고 평생 모은 돈을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렸구나 이 일을 어쩌면 좋을까 장님은 땅바닥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돈을 묻는 것을 보지 않고는 그렇게 감쪽같이 하루아침에 사라질 리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떻게 하면 돈을 찾을 수 있을까 곰곰이 생각하던 장님은 기가 막힌 꾀를 하나 냈습니다. 내게 돈 천냥이 생겼는데 이걸 어디다 숨겨야 할까 아무래도 어제 오백냥을 묻어둔 곳에 같이 넣어둬야 할 것 같아. 장님은 동네방네 다니면서 이렇게 말을 퍼뜨렸습니다. 이웃집 영감도 그 소문을 들었지요. 저 돈도 낼 거다. 영감은 속으로 웃었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닌 겁니다. 장님이 돈을 묻어둔 곳을 파보고 누가 오백냥을 가져가 버린 것을 알면 그곳에 다시 돈을 묻을 리가 없을 테니 말입니다. 그러니 장님이 알기 전에 얼른 훔쳐온 돈 오백냥을 도로 묻어둬야 했지요. 영감은 부랴부랴 장님 집으로 갔습니다. 그러고는 빈 항아리 속에다 돈 오백냥을 다시 넣어두었답니다. 그날 밤 장님은 조심조심 뒷마당으로 가서 항아리를 묻어둔 곳을 파보았어요. 없어진 오백냥이 고스란히 돌아와 있었지요. 그러면 그렇지 장님은 슬며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러고는 돈을 꺼내 아무도 모르는 곳에 꼭꼭 감추었습니다. 몰래 지켜보던 이웃집 영감은 아차하고 무릎을 치며 후회했답니다. 자기 꽤 자기가 넘어간 거지요. 그런데 돈을 숨긴 데가 어디였을까요? 그건 아무도 몰랐답니다. 장님이 아무한테도 절대로 말을 해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게으름뱅이 옛날 어느 곳에 소문난 게으름뱅이가 하나 살았습니다. 어느 날 그 게으름뱅이는 보따리에 찰떡을 싸서 어깨에 둘러매고 먼 길을 떠났습니다. 낯선 길을 하염없이 걸어가다 보니 어느덧 한낮이 되었습니다. 게으름뱅이는 무척 배가 고팠습니다. 보따리 속에는 아침에 집을 떠날 때 넣어온 찰떡이 고스란히 남아있었습니다. 그러나 워낙 게으른 나머지 그는 도무지 그것을 꺼내 먹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억지로 고픈 배를 참으며 마냥 걸어가는데 그때 마침 맞은편에서 한 사람이 갓을 쓴 채 어슬렁어슬렁 다가왔습니다. 아마 그도 먼 길을 가는 사람인 듯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어쩐 까닭인지 가끈도 매지 않고 있었습니다. 게으름뱅이는 그 사람을 보자 옳았구나 하고 여보시오 초면의 신뢰 외담하는 내 말 좀 들어주시오 하고 대뜸 말을 걸었습니다. 무슨 말이시오 그 사람이 귀찮은 듯 이마를 찌푸리며 물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내가 지금 배가 무척 고파서 그러는데 지금 내가 어깨에 메고 있는 보따리 속에 찰떡이 들어 있으니 그것을 좀 꺼내 내 입에 넣어주시구려 게으름뱅이가 배가 고파 쩔쩔매는 신용을 하며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흥하고 코방귀를 끼며 여보시오 당신 보따리 안에 있는 떡을 꺼내서 당신 입에 넣어줄 만큼 일을 할 것 같으면 내 가끔 부러진 거나 메고 가겠소. 하고 타박을 주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바람이 휙하니 불어왔어요. 하마터면 가시 날아갈 뻔 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아 내 간 넘어가겠다 내 간 넘어가겠어 하고 중얼거리면서도 여전히 그 각근을 메지 않고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게으름뱅이는 어이가 없어 멍하니 그 사람을 바라보았다고 합니다. 요술 보자기 어느 마을에 안드라는 착한 청년이 살았습니다. 안드라는 늙고 병든 어머니와 단둘이 살았는데 근근이 끼니만 떼울 정도로 가난했답니다. 어머니는 어머니는 눈만 뜨면 배고프다고 야단이었어요. 어머니 조금만 참으세요. 금방 가서 쌀 사올게요. 날이 밝으면 안드라는 부랴부랴 쌀을 사러 가야 했지요. 주머니 속엔 언제나 딱 하루치 쌀값 밖에 없었습니다. 어느 날 안드라가 숲을 지나려는데 웬 남자가 칼을 빼들고 뱀을 죽이려 하고 있었습니다. 안드라는 구석에 웅크리고 있는 작은 뱀이 불쌍해서 남자에게 물었어요. 아저씨 왜 뱀을 죽이려고 하시나요? 혹시 뱀이 아저씨를 물기라도 했나요? 그러자 남자가 되려 이상하다는 듯 말 했습니다. 나를 문 건 아니지만 다른 사람을 물 수도 있으니까 죽이려는 거요? 그런데 왜 그러시오? 그러면서 뱀의 목에 칼을 들이대는 겁니다. 안드라는 재빨리 남자의 손을 막으며 말했습니다. 아저씨 제발 그 뱀을 죽이지 마세요. 아무 죄도 없이 죽는다면 너무 불쌍하잖아요. 아저씨가 뱀을 놓아주시면 제가 이 돈을 드릴게요. 안드라는 주머니에 있는 쌀쌀 돈을 몽땅 내놓았습니다. 별 이상한 사람을 다 보겠군. 남자는 돈을 받아들고 자리를 떠났답니다. 안드라는 남자가 멀어진 것을 보고 나서야 집으로 되돌아 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안드라가 막 걸음을 때려는 순간 웅크리고 있던 작은 뱀이 스르르 몸을 풀더니 안드라 앞을 가로막는 겁니다. 친절한 아저씨 정말 고마워요. 은혜를 갖고 싶은데 저와 함께 저희 집에 가지 않을래요? 집에는 대장님과 친구들이 많이 있어요. 아저씨가 절 구해주신 걸 알면 모두 친절하게 맞아줄 거예요. 안드라는 어리둥절 했습니다. 뱀이 말을 하는 것도 그렇지만 뱀이 우글거리는 뱀 굴로 가자니 선뜻 대답을 할 수 없었어요. 작은 뱀은 안드라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제 기분에 들떠 말을 이었습니다. 저희 집에 가면 대장님이 무얼 원하느냐고 물을 거예요. 그러면 대장님이 빨간 보자기를 원한다고 말하세요. 원하는 건 무엇이든 들어주는 요술 보자기거든요. 참 대장님이 좀 무서워 보여도 겁먹지 마세요. 속은 아주 따뜻한 분이니까요. 이쯤 되니 안드라는 뱀을 따라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꼬불꼬불 산길을 따라가니 깊은 골짜기 아래 서늘한 굴이 있었어요. 작은 뱀이 앞장서 굴 안으로 쏙 들어갔습니다. 안드라도 쭈뼛거리며 따라 들어갔지요. 그런데 안드라가 들어서자마자 무시무시하게 생긴 대장뱀이 빨간 혀를 날름거리며 노려보는 것입니다. 안드라는 온몸이 오그라드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작은 뱀이 재빨리 대장뱀에게 조금 전에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이분이 아니었다면 전 죽었을 거예요. 그제야 대장뱀이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우리 막내를 구해줘서 정말 고맙소. 그 보답으로 당신이 원하는 것을 주겠소. 무엇을 원하시오. 안드라는 작은 뱀이 했던 말을 떠올려 빨간 보자기를 원한다고 말했어요. 대장뱀은 기꺼이 요슬 보자기를 선물로 주었답니다. 안드라는 뱀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서둘러 뱀구를 빠져나왔습니다. 어머니를 생각하면 1분 1초라도 지체할 수 없었거든요. 집까지 가는 길은 멀고도 멀었습니다. 작은 뱀이랑 함께 갈 때는 그렇지 않았는데 말이에요. 그래서 잠시 쉬어가려는데 마침 작은 오두막이 보이는 겁니다. 오두막에는 아주머니 혼자 살고 있었는데 왠지 심술 굳어 보였습니다. 그래도 마루를 내어준 게 고마워서 안드라는 아주머니 와 함께 점심을 먹기로 했습니다. 보자기야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점심을 준비하렴. 그러자 요술 보자기가 휙 바람을 일으키더니 임금님의 잔치상보다 더 근사한 상을 차려냈어요. 안드라는 물론 아주머니의 눈이 휘둥그레 졌지요. 아주머니는 욕심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안드라에게 억지로 독한 술을 권하며 이렇게 꼬들겼지요. 젊은이 나한테 말만 하면 어디든지 나라가 못된 녀석들을 혼내주는 요술 돌멩이가 있는데 요술 보자기와 바꾸지 않겠나? 안드라가 정신을 차리고 보니 요술 보자기랑 요술 돌멩이가 서로 바뀌어져 있었답니다. 하는 수 없이 안드라는 요술 돌멩이를 들고 또 길을 떠났지요.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 날이 저물었습니다. 그래서 저녁이라도 얻어먹으려고 어느 허름한 집에 들어갔습니다. 허름한 집에는 할머니가 살고 있었는데 며칠을 굶었는지 뼈만 앙상하게 남아있었어요. 저녁을 얻어먹기는 커녕 오히려 음식을 드려야 할 것 같았지요. 안드레는 생각 끝에 요술 보자기를 찾아오기로 했답니다. 요술 돌멩이들아 아주머니한테 가서 요술 보자기를 찾아오너라. 그러자 돌멩이들이 번개같이 날아서 요술 보자기를 가져왔답니다. 물론 심술 그진 아주머니가 순순히 내놓지는 않았지만 말이에요. 요술 보자기를 되찾은 안드레는 할머니를 위해 멋진 식사를 준비했어요. 저녁을 먹고 나자 할머니가 웬 지팡이 두 개를 안드레에게 내밀었습니다. 젊으니 정말 고맙네. 이건 주인을 괴롭히는 녀석들을 혼내주는 요술 지팡이라네. 이제 나는 너무 늙어 이 지팡이가 소용없으니 자네가 가져가 요긴하게 쓰게나. 이렇게 해서 안드레는 요술 보자기와 요술 돌멩이 요술 지팡이까지 얻게 되었답니다. 안드레는 할머니를 위해 멋진 식사를 더 준비해두고 다시 길을 떠났어요. 그리고 마침내 집에 도착했지요. 하루종일 아들을 기다리던 어머니는 안드라를 보자마자 고래고래 고함을 질렀습니다. 못된 녀석 배고파 안드라는 서둘러 요술 보자기를 펼쳐 맛있는 음식을 자렸습니다. 어머니는 너무 기뻐서 그동안 알턴 병까지 싹 나와버렸어요. 이 소문은 하룻밤만에 온 동네방네 퍼져나갔습니다. 그러자 다음날부터 도둑이란 도둑들은 모두 안드라의 집으로 다 모여들었어요. 하지만 어떻게 되었는지 안 봐도 알겠지요? 요술 돌멩이 요술 지팡이가 있는데 무슨 걱정이겠어요? 요술 보자기 근처에도 못 가보고 도둑들은 주랭랑을 치고 말았답니다. 그 후 안드레는 요술 보자기 덕분에 사람들을 도우며 어머니와 아주아주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소년과 우렁이 소녀 어느 높고 높은 산에 커다란 폭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그 아래에는 폭포에서 떨어지는 물로 이루어진 못이 하나 있었습니다. 못은 울창하게 우거진 소나무에 둘러싸요. 항상 푸른 물빛을 뜨고 있었지요. 산도 워낙 험한 데다 못도 깊어 여간에선 사람 그림자 구경하기도 힘든 곳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목동 하나가 도망친 소를 찾아 이곳까지 오게 되었답니다. 목동은 달이 뜰 무렵에야 겨우 소를 찾아 간신히 고삐를 잡고 산을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목동이 막 못 옆을 지날때였어요. 어디에선가 아름다운 노래소리가 들려오는 겁니다. 이 깊은 산속에서 누가 노래를 부르는 걸까? 목동은 이리저리 살피다가 못으로 눈을 돌렸습니다. 그런데 소나무에 가려 잘 보이지는 않았지만 분명 못에서 웬 소녀가 목욕을 하며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겁니다. 목동은 못 가까이 다가가 나무 뒤에 숨고 는 자세히 보았습니다. 아름다운 노래소리도 노래소리지만 소녀의 모습은 하늘에서 내려온 선녀 같았습니다. 목동은 자신도 모르게 점점 더 가까이 다가가 눈을 크게 뜨고 소녀를 바라보았어요. 순간 목동은 입을 다물지 못했답니다. 왜냐하면 소녀의 몸 몸 아랫부분이 우렁이 껍데기 속에 들어있었거든요. 그런데 하필이면 그때 소가 울었습니다. 소 울음소리에 화들짝 놀란 우렁이 소녀는 그만 물속으로 사라져버렸어요. 물결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잔잔하기만 했지요. 목동은 귀신에 홀린 것 같았습니다. 우와 우렁이 귀신이다. 목동은 도리나케 산을 내려왔습니다. 다음날 우렁이 소녀의 이야기는 온 동네에 퍼져 욕심쟁이 부자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부자는 갖고 싶은 건 무슨 수를 써서라도 꼭 갖고 꼬야마는 아주 욕심많은 영감이었어요. 오호 저 못에 노래하는 우렁이가 있단 말이지. 귀가 솔깃해진 부자는 당장에 목수와 미장이를 불러 모 둘레에다 커다란 별장을 짓게 하고 주위에 높은 담을 쌓았습니다. 마침내 별장이 다 지어지자 부자는 손님들을 초대했습니다. 거드름 피우기 좋아하는 벼슬아치 돼지보다 더 뚱뚱한 장사꾼들을 잔뜩 초대해놓고 부자는 큰소리로 명령했어요. 우렁이 귀신아 나오너라 어서 나와 손님들에게 노래 한 자락 불러드려라. 그러자 잔잔하던 모세 찰랑찰랑 물결이 있는가 싶더니 갑자기 수많은 돌멩이들이 솟아 올랐습니다. 돌멩이들은 쌩하고 날아오르더니 장사꾼과 벼슬아치 부자 영감의 머리에 볼록볼록 혹을 만들었어요. 손님들이 도망치느라 별장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혼자 남은 부자 영감은 분을 못 이겨 못을 향해 고래고래 고함을 질러댔어요. 이런 못된 것을 보았나. 바로 그때 돌멩이 하나가 날색에 날아와 부자 영감의 이빨을 부러뜨리고 말았습니다. 그 뒤로 부자 영감은 두 번 다시 별장을 찾지 않았고 다른 사람들도 별장 근처엔 얼신도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별장은 폐허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한 장군이 마을에 머물게 되었는데 우렁이 귀신과 부자 영감의 이야기를 들은 겁니다. 허허 부자 영감의 가니 공알만 한가 보구나. 그건 그렇고 저 못에 우렁이 귀신이 있다는 게 사실이냐. 그렇다면 내가 본때를 보여주마. 아무리 우렁이 귀신이라도 감히 대장군인 내 명령을 거역하지는 못할 것이다. 반드시 우렁이의 노래를 듣고 말 것이다. 장군은 기세 등등에서 별장을 수리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별장이 다 고쳐지자 장군은 손님들을 잔뜩 초대해 술자리를 열었어요. 그러고는 술자리가 무르익자 못에 대고 고함을 질렀습니다. 대장군의 명령이다. 우렁이 귀신아 어서 나와 노래를 불러라. 장군의 명령이 떨어지자 갑자기 폭포의 물줄기가 딱 멈추는 겁니다. 모두들 깜짝 놀랐지요. 이제 곧 우렁이 귀신이 노래를 시작하려나 봅니다. 장군의 말에 모두 귀를 쫑긋 세웠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뚝 끊겼던 물줄기가 손님들을 향해 날아왔습니다. 마치 화살처럼 말이에요. 손님들은 걸음아 날 살려라 도망치기 바빴습니다. 기세등등해 하던 장군은 콧구멍에 박힌 물화살을 붙잡고 대굴대굴 굴렀답니다. 그 뒤로 별장무는 다시 굳게 다치고 말았지요. 그렇게 또 몇 년이 지난 어느 날 피리 부는 소년이 별장 옆을 지나게 되었어요. 이런 곳에 저렇게 아름다운 못이 있다니 소년은 못 주위에 앉아 피리를 불기 시작했습니다. 소년의 피리 소리는 바람을 타고 울려 퍼졌어요. 소년은 왠지 모를 황홀한 기분에 휩싸여 매일매일 별장에서 피리를 불었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나고 둥근 달이 못 위를 밝게 비추는 밤 이었어요. 소년이 피리를 꺼내 불기 시작하자 갑자기 물결이 동그랗게 원을 그리며 흩어지는 겁니다. 그러더니 아름다운 우렁이 소녀가 물 위로 떠올라 피리 소리에 맞춰 노래를 부르는 것입니다. 소년의 피리 소리와 우렁이 소녀의 노래는 아름답게 어우러졌습니다. 소년이 피리를 멈추자 우렁이 소녀가 말했어요. 저는 오랫동안 이 못에서 홀로 살았습니다. 여긴 너무 외롭고 쓸쓸해요. 부디 저를 데려가 주세요. 도련님의 피리 소리에 맞춰 노래 부르고 싶습니다. 그러더니 제 몸을 우렁이 속에 쏙 집어넣는 겁니다. 그래요. 언제나 당신과 함께 다닐게요. 소녀는 우렁이 소녀를 주머니 속에 넣고 산을 내려왔습니다. 그 뒤로 소년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물론 못에서 우렁이 귀신을 봤다는 사람도 없었답니다. 물고기 소년 옛날 옛날 어느 작은 마을에 니콜이라는 조금 특별한 아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니콜은 생김새는 여느 아이들과 다를 바 없었지만 하는 행동은 마치 물고기 같았습니다. 눈만 뜨면 바다로 가서 하루종일 물속에서 살았는데 한 번 물속으로 들어가면 몇 시간이 지나도록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은 근처만 가도 사람을 휘감아 삼켜버린다는 위험한 소용돌이에 밑바닥까지 갔다 오기도 했어요. 바다를 사랑하는 소년 니콜라는 아버지가 애써 잡아온 물고기를 그냥 놓아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형들은 모두 니콜을 미워했답니다. 니콜이 고기를 놓아주는 바람에 쫄쫄 굶어야 할 때가 많았으니까요. 이런 못된 녀석 그렇게 물고기가 좋으면 너도 물고기나 대어라. 가족들은 니콜에게 버럭 고함을 질렀습니다. 그러면 니콜은 정말 정말 몇 날 며칠을 집에 들어오지 않고 물속에서 혹은 물 위에서 살았답니다. 어느 날 깊은 바닷속까지 헤엄쳐 갔던 니콜이 엄마에게 달려가며 이렇게 소리쳤어요. 엄마 방금 붉은 카네이션 소용돌이 속에서 낙지 떼들과 함께 춤을 추고 왔어요. 다음 날은 엄마 바닷속 해초 초원과 산호 정원에 놀러가지 않을래요? 그 다음 날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오늘은 바다의 요정 시레네를 만났어요. 시레네와 함께 그들이 살고 있는 동굴에도 가고 때마다 바뀌는 물빛 체대에 이야기했다고요. 엄마는 자리에 털썩 주저앉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이고 내 아들 니콜이 못된 마녀의 마법에 걸린 게 틀림없어. 이 일을 어쩌면 좋아. 엄마는 니콜의 마법을 풀어 아들을 살리기 위해 용하다는 주술사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온갖 주술을 다 걸어보았어요. 옷을 태우기도 하고 허리에 붉은 뒤를 메어주기도 하고 주머니에 도토리를 넣어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지요.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니콜은 바다에 있는 시간이 더 많아졌습니다. 니콜에게 홧김에 물고기가 되라고 한 말이 하늘에 하늘에 그렇게 되었나 보다 생각했습니다. 시칠리아 에서는 부모가 자식을 꾸짖을 때 하늘이 듣고 있다가 그대로 들어준다는 말이 전해오고 있거든요. 엄마는 가슴을 치며 후회를 했지만 어쩔 도리가 없었습니다. 어느덧 니콜은 멋진 청년이 되었고 바다를 지나는 사람이면 니콜을 모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파도를 말처럼 타고 심지어 물고기의 등을 타고 온 바다를 누비고 다녔으니까요. 또 바다를 지나는 수천 수만 명의 선원들 이름을 다 외우고 백기를 친절히 알려주었습니다. 니콜의 이름은 온 나라에 퍼졌어요. 그러던 어느 날 시칠리아의 국왕이 니콜이 있는 바다를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국왕은 궁궐을 그대로 옮겨놓은 듯한 배 위에서 신하들과 잔치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국왕의 곁에는 아름다운 공주가 있었는데 공주가 부르는 노랫소리는 너무도 아름다웠습니다. 듣자 하니 이 바다에 니콜이라는 물고기 청년이 살고 있다던데 당장 그의 제주를 보고 싶다고 구강이 신하들에게 명령했습니다. 니콜이 구강 앞에 불려왔습니다. 니콜은 물 위를 걷고 물고기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이런저런 제주를 부렸습니다. 하지만 구강의 마음에는 차지 않았지요. 아니 더 신기한 제주를 보여줘. 그러면서 구강은 무시무시한 소용돌이 속으로 황금 술잔을 집어던졌습니다. 저 소용돌이 속으로 들어가 황금 술잔을 찾아오너라. 구강의 명령에 신하들은 얼굴이 굳어버렸습니다. 그 소용돌이 속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하는 것과도 같았거든요. 그런데 니콜은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소용돌이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강당히 황금 술잔을 찾아왔지요. 그 늠름하고 멋있는 모습에 공주는 마음을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니콜 역시 공주에게 반하게 되었고 니콜은 황금 술잔과 함께 가지고 온 분홍빛 산호초를 공주에게 선물했습니다. 이를 지켜본 구강의 논에서 불이 확 일었어요. 감히 가난한 어부의 아들이 공주를 사랑하다니요. 당치도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엔 상상도 할 수 없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니콜 난 나의 왕국이 무엇 위에 서 있는지 궁금하다. 왕국의 기둥 밑 그러니까 시칠리아섬 전체의 밑바닥을 샅샅이 둘러보고 오너라. 이번에도 니콜은 주저없이 바닷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바닷속을 헤엄치는 일은 니콜에게 그리 어렵지 않았어요. 그런데 섬 밑에까지 간 니콜은 깜짝 놀랐습니다. 왕국을 바치고 있는 기둥 세 개 중 하나가 곰 무너질 것 같았거든요. 게다가 그 기둥은 활활 타오르는 불과 펄펄 끓는 물에 휩싸여 아무도 접근할 수 없었습니다. 니콜의 말을 들은 신하들은 두려움에 벌벌 떨었습니다. 하지만 구강은 코호샘을 쳤어요. 믿을 수 없다. 증거를 가져오너라. 니콜은 다시 물속으로 들어가 불 기둥 속에 손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돌아와 구강에게 지글지글 탄 손바닥을 보여주었지요. 공주의 마음은 찢어들 듯 아팠습니다. 하지만 구강은 더 큰 소리로 명령을 냈습니다. 불을 가져오란 말이다. 불을 그 말은 곧 죽으라는 말과 같았지요. 두려운 거냐. 니콜 구강의 비웃음에 니콜은 정중히 말했습니다. 아니요. 두렵지 않습니다. 공주는 말리고 싶었지만 차마 나서지 못했어요. 니콜은 마지막으로 공주에게 인사를 한 다음 바닷물 속으로 다시 몸을 던졌습니다. 니콜이 사라진 바다는 어느 때보다 잔잔했습니다. 평화롭고 고요하기까지 했어요. 할 말을 잃은 채 멍하니 바다를 바라보던 공주의 얼굴에 하염없이 눈물이 흘렀습니다. 물속으로 들어간 니콜은 며칠이 지나고 몇 달이 지나고 몇 년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공주는 그만 마음의 병을 얻고 말았답니다. 하루 종일 말 한마디 하지 않고 니콜이 사라진 바다만 바라보았지요. 그런데 어디선가 희미한 목소리가 들려오는 겁니다. 이제 아무 걱정 말아요. 내가 기둥이 무너지지 않게 단단히 바치고 있으니까요. 언젠가 온 세상 사람들 모두가 고통받지 않고 세상의 모든 슬픔이 사라지는 날이 오면 나는 당신에게 돌아갈 수 있을 거예요. 바로 니콜의 목소리였어요. 공주는 그제야 마음을 다잡고 모두가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자신의 일생을 바쳤답니다. 니콜을 만나기 위해서 말입니다. 오늘도 이야기 재미있게 잘 들으셨나요? 여러분들은 옛날 이야기들 중에 어떤 이야기를 가장 좋아하시나요? 가령 가령 슬픈 이야기 감동을 주는 이야기 배꼽 빠지게 웃긴 이야기 삶의 지혜를 주는 이야기들 중에 특별히 좋아하는 이야기가 있으실 텐데요. 오늘은 재미있는 이야기를 몇 편 들려드렸습니다. 거울 속 사람 이야기는 어릴 때 읽었던 웃기고 재미있는 옛날 이야기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이야기입니다. 거울이 무엇인지 모르던 옛날 사람들의 순진한 모습이 너무나 재미있는 이야기지요? 오늘도 재미와 웃음을 주는 옛날 이야기와 함께 편안한 잠자리 되시기를 바랍니다.